네 반갑습니다 조민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우리 25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체계도를 준비했습니다 체계도가 작년도까지는 학원에서만 판매가 되었고 그 편집은 제가 한 편집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요 정상적인 정식적인 또 전문적인 편집자들이 동행되어서 새롭게 편집되어진 새 편집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온 것은요 제 오판입니다 오판이지만 과거는 제가 만든 한글 편집판이었고 지금은 정식적인 출판 편집분입니다 훨씬 더 보기 좋게 그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내용이 과거에 제가 만든 그 내용과는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달리 보이는 좀 새롭게 보이는 아주 멋진 체계도가 이제 오판으로 새롭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우리 법규 14개 법률에 대해서 종합적인 체계를 잡으시면서 이번 시간에 이번에 강의가 배정이 되어진 시간이 36강입니다 36강이면 거의 기본 강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체계도도 체계를 잡겠지만 그 속에서 학습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 다 대비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실제 이번 우리 27회 시험에 나왔던 그 마음 문제에서 말입니다 주관식에서 몇 가지를 빼고 나서 보시면 약 30문제가 정확하게 체계도에서 답이 실제적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만치 이 체계도는요 이 체계를 잡아놓은 압축적인 내용이지만 함축적인 용어를 좀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법규 14개 법률에 거의 모든 중요한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도로 이제 출발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본서 보실 때 체계도를 딱 옆에 펼쳐놓고 기본서에 대해서 중요한 쟁점 포인트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체계도에 있는 내용 가지고 기본서를 접목하셔서 보셔도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또 마무리 하실 때입니다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출발뿐 아니고 마무리할 때 마지막 최종 9월달 시험을 앞두고 이 체계도에 있는 이 내용들이 눈에 보이시고 그 내용에 대한 어미를 파악하시면요 그분은 공부가 다 되신 겁니다 제가 이걸 만들면서 제가 법규에 관한 강의만 할지라도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째부터 함축적인 그 내용을 만들자 해서 약 한 1년 반 2년 정도의 작업을 통해서 만든 그 학습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강사가 바라보는 모든 어떤 중요한 쟁점을 다 담기 위해서 압축을 해놨습니다 이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발과 마무리를 하시면요 정확한 우리 법규의 학습의 이정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저는 판단하고 또 실제적으로 접목이 되어진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완벽분석관계복규 체계도입니다 체계도 완벽하게 분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만치 잘 분석되기는 힘들만치 제가 만들었지만 참 멋진 책 제가 만들지 않은 것처럼 멋진 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리사무소장을 하시면서 필요한 상들에 관한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시험에 대비해서 확실하게 고득점의 출발선상이 체계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내용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그 보시면은요 우리가 목차를 보시면 이 전체의 내용 구성을 또 간단하게 또 알 수가 있겠죠 체계도니까 우리 법규의 14개 법률의 구성 형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주택관리사무소장이 주된 업무가 되십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입증을 따시면 주택임대관리업자도 될 수 있고 기타 모든 지역 보시면은요 한 10군데 정도의 취업을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그런 노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중심으로 관리하시니까 제일 먼저 그 공동주택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주택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편성할 때는 말입니다 우리 건축법을 3편에 편성했습니다 건축법 우리 건축물 하면요 참 많거든요 우리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보시면 건 보시면 큰 대분류로 보시면 30가지 정도의 대분류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 또 소소한 세분류로 이것을 분석을 하면은요 약 한 1000개 정도의 건축물 종류가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건물에 다양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 많은 건물 중에서입니다 이 많은 건물 중에서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로 취업하시는 아파트 있죠 아파트 또 이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또 보시면 다 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또는요 단독주택 형태로 개별 필지마다 건축에서 분양하기도 하지만 요거 전체를 묶어가지고 요것들이 집단 집단적으로 형성이 되어진다 집단적으로 첫 번째 건설이 되어집니다 건설할 때는요 30세대 30호 기준에서 위가 구분을 딱 합니다 그래서 30개 이상 한 번에 허가받고 성인받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단지로 봅니다 단지 그런 단지에 대해서만 요 단지에 대해서만 주택법이 언급을 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로 공동주택 단지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집단주택촌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 주택 단지가 탄생이 되는 법이 바로 첫 번째 보시면 주택법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주택법은요 공동주택 단지를 위해서 만든 법이다 또는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각종 어떤 용어 배우시고 또 공동주택 단지에 건설되는 절차 또 건설할 수 있는 주체 또 보시면은요 단지에 보시면 투기 자본이 많이 형성이 쭉 되어집니다 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투기 억제를 위해서 주택 단지의 공급에 관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배우시고 또 노후되어진 주택들에 대한 리모델링 개보수 있죠 이걸 할 때도 인터넷 절차가 필요하다 해서 리모델링 편을 보시고 또 투입되는 각종 어떤 자금들이 포함되는 바로 주택법을 배우시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법은요 저희 시험에서 마음문제 총 저희가 40문제가 나오는데 이 마음문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비중이 약 8문제가 여기에 배치가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있고요 또 실제 관리실무에서도 보시면 한 두 문제를 실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는요 한 10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80문제에서 8분의 1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요 객관식 오지선다 요 객관식에서 보시면 다섯문제 또 기입식 빈칸을 채우는 기입식인데 요 주관식이라 부르죠 요것이 보시면 세 문제 요렇게 형성이 되어서 8문제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를 합니다 관리 과거는 말입니다 6년 전만 해도 7년 전만 해도 요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항이 주택법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제4편에서 주택의 관리에서 포함이 되어있었어요 근데 좀 전문성이 있고 또 많은 집중성이 있다 보니까 또 분리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이란 법을 또 탄생을 시켜놨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요 법은요 여러분 관리하시고 관리사무소장을 하시면 가장 모든 일과 100가지 법칙적인 사항이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각종 어떤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들 비용관리사항들 또 각종 어떤 시설관리 또 각종 어떤 하자보수에 관한 모든 사항이 여기에 다 담겨있었어요 또 입주자 대표의 주민대표의들 어떻게 구성한다 등의 내용들과 또 관리사무소장원소의 직무 또 주택관리사무소의 책임 등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데 요것도 보시면 요 8문제가 편성이 되어서 여기에 편지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보시면 똑같이 객관식이 5문제 주관식이 3문제 이렇게 배침이 되어집니다 또 관리실무에서 관리실무도 똑같은 법 똑같은 내용을 또 중복해서 배우십니다 그 나오는 비중이 보시면요 관리실무도 보시면 그건 7문제 정도가 형성이 되어오고 많게는 8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2개법만 잘 보시면요 여기서 10문제 여기서 16문제 26문제 정도가 여기에 집중되어서 나오죠 우리 보시면 80문제에서 약한 30문제 육박하는 정도의 배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주택과 공룡택 관리법 요 두 법이 가장 중심되는 법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내용들은요 앞부분에 있고 또 관리법은 내용이 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리시면 안되는 법이죠 그래서 요 두 법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고득점을 내십니다 그래서 실제 점수의 배점이 또 많이 되어져 있고 또 점수 획득하기도 좋은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된다 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건 대부분 맞추자 또 대부분 맞추십니다 자 또 세번째입니다 이제 건축법이죠 요 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해서 모든 주택 종류들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아주 많은 근린생활시설 상가점포도 포함되어 있고 문화재폐시설 극창도 포함되어 있고요 각종 공장창고 각종 어떤 위험물체리시설 각종 사항이 모든 그물이 다 포함되는 바로 건축법이 나옵니다 건축물 일반에 관한 사항인데 요 건축법도 보시면 요 7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딱 되어집니다 또 관리실무도 보시면 요 건축법에서 언급하는 구조에 관한 사항들 우선 방화문 방화문 이런식의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가 또 여기도 나와요 그래서 8문제가 실제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7문제가 나올 때 보시면요 배점행태가 보시면 한 번씩 바뀌기도 하지만 객관식이 5문제 주관식이 2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로 객관식이 4문제 주관식이 3문제 이렇게 나온 경우도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법인데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실 때 말입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이 바로 요것 중에 요것입니다 그래서 요 건축법이 보시면 이 내용이 암기할 사항이 참 많아요 법칙도 요거는 뭐 허름이 별로 없어요 허름이 별로 없어 그래서 무슨 외화라고 하겠죠 외화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구조편은요 구조설비편은 거의 다 암기상이 나오는데 두 문제가 항상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요런 번에서 많이 어려우도록 하십니다 그래도 여기 체계도에 있는 이 내용에 관한 법규에 관한 체계도 이 건축법만 보셔도요 7문제에서 최소한 4문제 이상은 선방을 꼭 합니다 그래서 6문제 7문제 가장 힘들어도 4문제 5문제까지 선방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저번 시험과 대비해서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뀐 사항이 전년에 비해서 법 개정생 사항들 편집에 관한 변화 말고는 실제 바뀐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법도 이 본인 강사가 추천하고 그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항상 시험에 4개까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체계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체계도만 잘 봐 놓으셔도 혼자서 기본서를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네번째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앞으로 보통 분양 주택 중심으로 소유권이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식의 주택단지에 대개 다 근무하시지만 근래에 보시면요 요즘 보시면 분양보다는요 10년 살고 판단해서 내 집을 소유하겠다 집을 사겠다 라고 하는 그 판단에 조건을 맡기죠 10년 거주 하고 난 다음에 내 집처럼 10년 살고 나서 나중에 판단해서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하겠다 라고 하는 식의 민간임대 아파트 민간임대 주택이 많이 건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보시면요 뭐 10년 거주 10년 살고 나서 판단해서 집에 대한 소유부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 장기임대 민간임대 주택입니다 장기일반과 공공시원이 있는데 공공시원은 조금 더 입주할 때 조금 싸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양전환 받을 때는요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좀 싸게 받지만 그것도 선택입니다 또 일반적인 민간회사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인재주택에서 기업체에서 또 건설 특히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영 부영에서 사장으로라든지 요즘 보치면 한화 삼성 GS 사이도 장기일반 민간인재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단지가 또 나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현재는 소유자가 건설 회사하고 살고 있는 분들은요 입주자분들은 세입자 세입자는 아니죠 임차인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무엇이고 임차인으로서의 업무가 무엇이고 등에 관한 상황을 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이 담겨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양이 제법 됩니다 되지만 시험에 나오는 비중은요 두 문제만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두 문제니까 대개 다 보시면 주관식 하나 기관식 하나 이렇게 시험에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이 많지만은 실제적인 내용에서 출제되는 포인트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 강사가 체크하는 부분 또 여기 체계도에 담겨있는 그 파트만 보셔도 두 문제 대개 다 마칩니다 저번 시험에 또 물논이었습니다 자 또 공공주택특별법이란 또 법이 나옵니다 이건 또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공공주체 공공사업자라 부르는데 공공주택사업자라 부르는데 흔히 말하면 LH입니다 LH 또 SH 서울시 있겠죠 공공주택 보시면 공공에서 건설해서 푸냥을 소유권 싸게 푸냥하는 것도 있고요 또 공공임대주택이다에서 무슨 영구임대주택부터 해서 임대주택이 또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공에서 직접 건설하거나 또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임차도 할 수 있어요 빌려가지고 또 전전세 전제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는데 공공주택건설사업자들이 집을 지어서 싸게 분양을 한다 공공분양도 있고요 또 소유권은 계속 공공사업자 LH 가치 많은 장기적으로 어떤 것은 50년 어떤 것은 30년 20년 또 10년 6년 5년에서 이 장기간에 거주의 안전을 위해서 서민들 주거안전을 위해서 임대하는 임대주택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이것도 보시면 대개 다 보시면 객관식 하나 주관식 하나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이 공공주택 중심으로 앞으로 많이 더 파생이 되어서 건설이 딱 되어지면 서민들의 주관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둘 다 임대지만요 여기도 임대 포함되어 있고 임대 있지만 이건 진짜 사적인 기업체에서 만든 임대주택이고 이건 공공주택이 만든 임대다 해서 입주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또 차이가 나고 입주자금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배우시는데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여러분들 앞으로 근무하실 때 민간 분양 아파트 민간 임대 아파트도 좋습니다 좋지만요 공공임대 아파트에 근무하시면요 여러분들 민간 주택보다 임금 수준이 한 백만원 더 압이 되고 더 또 월급도 많을 뿐 아니고 또 거주의 안정성이죠 그래서 직업의 안정성 그래서 웬만하면 하위권에 평가 점수 하위권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쭉 런칭할 수 있는 높은 임금을 받고 이제 500만원 등도 육박합니다 그 이상도 많고요 육박하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하위 평가 30%만 아니면 한 번 더 재평가하는 요런 과정이 아니면 계속 쭉 한 단지에서 10년이고 15년이고 근무를 하실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땀을 물려내고 주거 복지사라고 하는 좀 쉬운 시험인데 그것도 따놓으셔야 공공임대의 배치가 훨씬 더 빨라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고 그것도 먼저 배치가 되어도 나중에 그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공주택특별법 요것도 배우시고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요것도 양이 많지만 또 어려운 사항도 많습니다 어려운 사항 많지만 이 강사가 짚어주는 부분만 하시면요 그 어려운 사항이 참 쉬운 사항으로 바뀔 수 있다 라는 것이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비사업 정비사업 여러분이 들 재개발 사업을 아시고 또 재건축 사업을 아십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조금 고지대에 있는 노후되어진 주택을 확 밀고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인데 그 정비사업만을 위해서 또 만든 특별법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라는 법입니다 법인데 이것도 두 문제가 심하게 나옵니다 절차상에 또 많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절차상은 절차를 이해하시고 그 절차인데 이 양이 많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에서는요 여섯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는 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 놓으신 분들은요 그 허름을 자기 시간 따고 오신 분들은 좀 쉽게 접근하시는데 처음 이 법을 접하시면 그 두 문제를 위해서 그 광활한 내용을 다 설명을 다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두 문제에 대한 쟁점적인 사항들을 제가 수업 때 이 체계도 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체계도는요 우리 정비법은 기본서라든지 요약서보다 이 체계도가 훨씬 더 내용이 청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딱 파악할 수 있게끔 해 놨기 때문에 그 내용만 잘 보셔도 정비법 두 문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역시 객관식 하나 주관식 하나 이렇게 시험에 배점이 되어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위해서 만든 태클법이다 4가지 사업이 나옵니다 또 그것도 보시면 재건축이 많이 되어야 저희가 취업할 수 있는 단지가 많아진다 그래서 저희는 박수를 쳐야 되는 법이 다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비사업이란 것은요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하나의 동네에서 요건을 갖추면 그 내에서 펜서치고 싹 철개해서 새 아파트 단지를 올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서울시라든지 인천시라든지 또 부산시 보시면 대규모 아주 규모가 커요 면적에 보시면 보통 정비사업을 할 때는요 만평 요내로 2만평 크게는 이렇게 하는데 또 큰 데는 6만평 7만평도 있습니다 있지만요 서울 보시면 저기 엄평에 가시면 우리가 부를 때 허니들 엄평 뉴타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왕십리 가시면 왕십리 뉴타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무슨 신길동 신길뉴타운 이렇게 부릅니다 가보시면 단지가 1단지 2단지 3 4 5 6 7단지 왕십리 왕십리 가시면 1,2,3,4단지 또 1,2,3,4단지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있어요 엄평 가보시면 1단지부터 약 한 38단지가 있고 또 중간에 민간 아파트 별도로 막 채워놓고 해서 지금 단지수가 거의 42개 단지 정도가 형성이 되어있어요 어마어마한 신도시급이죠 신도시급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뉴타운 사업인데 뉴타운 사업은요 정비사업들을 개별로 하지 않고 다 모아서 하다보면 길도 넓히고 학교도 정설 신축을 해야되고 기타 복잡한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의 도시개발처럼 이렇게 해야됩니다 도심지 안에서 그래서 정비사업들을 광역적으로 할 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뉴타운을 정하자 해가지고 바로 그을 위해 만든 특별법이 바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뉴타운 사업의 법적인 명칭은요 재정비촉진사업이다 라고 합니다 정비사업들은 재개발 재건축 주건캣은 한계식 사업을 분리해서 하지만요 요 사업은요 그 하나의 뉴타운 사업지구 안에 보시면 그것이 재정비촉진지구 라고 부르는데 안에 보시면 열한가지 사업이 짬뽕이 되어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한가지 사업 그 열한가지 사업에 관해서 묻는 것이 요 앞전 시험부터 나왔었고 답이었고요 계속적으로 10년동안 무려 4번이나 그 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데 문제가 광역적이다 보니까 이 내용도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근데 한 문제가 심하네요 한 문제 그래서 참 애매하죠 이 한 문제를 위해서 이 많은 법을 샅샅이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저는요 이 한 문제를 위해서 이 책에다 보시면 촉진법은 한 페이지만 나와 있어요 한 페이지만 그 한 페이지만 보시면 거의 100% 거기서만 계속 돌면서 나오고 있다 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제가 정리하는 그 도시재정비 촉진론형 특별법 그만 보시면 한 문제 무조건 마친다 물론요 그냥 보시기만 하면 안되고 공부도 하시고 암기할 견도 암기로 해주세요 촉진증은 면적은 10만정미터 이상으로서 그 안에 촉진구역들 중에서 촉진사업들이 두 개상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이같이 그런 식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고 한 장에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자 그 다음에 파트 8번 보시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건 뭐냐 라는 것은요 이건 시설물 하면 무슨 보일러 시설 이런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물 하면 사람들이 인공을 가해서 만든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보시면 다리 교량 터널 철도 엄청 많죠 공항청사도 있고요 아파트도 물론 여기 포함이 되는데 큰 것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 만든 인공을 가해서 만든 물건 중에서 규모가 아주 크거나 위험이 위험이 아주 큰 것을 가지고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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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구분하고 또 3종은 없지만요 규모는 작지만 위험하다 판단되어서 직권 또는 요청을 통해서 3종을 정하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시설물 1,2,3종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 그것들 관리, 주체 공공이든 인간이든 간의 안전, 점검 등을 해야 된다 라는 상황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좀 많아요 많지만 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항상 다 본다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시면 3페이지에 걸쳐서 체계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두 문제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로 보시면 이것이 30페이지 이상이 되지만 체계도에서는 3페이지로 압축을 해놨다 해서 그 내용을 딱 가지고 보시면 참고한 끝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두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두 문제 이것도 객관식, 주관식, 각기 한 개씩 이렇게 주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파트 9번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단지도 승강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 교체하는 것도 승강기 교체하는 것도 장착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교체할 때 보시면 20일 30일 동안 교체 공사하면 엄청 불편하겠죠 당연히 저희 집은 3층이라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안타는 엘리베이터 고치든 말든 근데 휴일 날 되니까 시끄러운데 공사해서 불편하지만요 그 말고 저 위에 18층에 계신 분들은요 쭉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동 좀 하시겠네요 라고 인사를 했지만요 인사를 확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강기 시설 관리 하겠죠 승강기 시설 관리할 때도 아무나 아무때나 만들어도 안되겠죠 승강기 시설 안전하게 만약에 추락이 되었다 큰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상상시설에 관해서 안전점검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거의 직접 안하고 대행을 맡기죠 그런 업자들한테 언제쯤 하시라 항상 체크해가면서 승강기에 관한 어떤 정기적인 점검들 검사들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승강기에 탄생되는 절차 또 판매했을 때 판매자의 책임 또 보시면요 최초에 보시면 설치검사를 받고 나서 일정시간 하려면 또 매월 한 번씩의 원칙이지만 자체 점검도 하고 또 일정일년마다 보시면 정기검사도 하고 또 어떨할때 수치검사 또 정밀안전검사 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검사해 보니까 불량품이야 가동중지다 하면서 각종 어떤 재검사를 받게 한다 또 재검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동은 중지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운행하는 경우에 있어 운행중지 명령 운행정지 명령 등을 운행검지 운행정지 명령 등을 통해서 이제 표지판 붙여서 운행 못하게 한다 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와요 이것도 보시면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주관식 한 개 객관식 한 개 이렇게 대체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보고 참 쉬운 법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돼요 몇 개의 외울 상대만 외우시고 이건 또 참 보면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번 시험은 또 물론 답이 답으로 나왔지만 약 한 8년 동안 다섯 번에 걸쳐서 답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중압 청구망에 입력하는 시기 14일이냐 10일이냐 5일이냐 이게 계속 별거 아닌지 돌면서 나오는 특징이 있는 쉬운 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기 열 번째 전기사업법 나오죠 전기사업법 여러분들 단지에 보시면 전기료의 차등이 좀 있습니다 이 단지가 어디에서 전기를 끌어오는지 또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하는지 등의 이 상태에 따라서 단지 민한테 전기 위의 큰 차이첨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어떻게 생산이 되어서 어떻게 굴러서 어떻게 이것이 배전되어서 우리 집에 온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기사업의 흐름 절차와 전기사업법에 관한 용어정이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보시고요 또 이런 전기사업하면 발전소의 발전사업과 또 송전선 놓는 송전사업과 큰 배전소 전기 배분하는 배전소 시설사업자 배전사업자과 판매하는 한국전력 전기 판매사업자가 있습니다 또 섬 같은 곳은요 그 내에서 만약에 서민대에 섬이 좀 커 인구가 한 천명이 삽니다 그런데 전기선을 끌어오기 위해서 큰 지하 케이블을 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막대한 공사를 하기보다는 자체 내에서 태양열 깔아놓고 자체 내에서 그 섬 같은 도서지역 같은 산정된 섬에서 자체의 발전을 통해서 자체 생산 자체의 송전 자체의 배전 전기 비가 싸지겠죠 싸집니다 물 건너가면 다 비싸죠 여러분들 공사할 때 보시면 건축비가 제일 비싼 곳은요 제주도 보다 더 비싼 곳은요 울릉돔입니다 울릉돔 섬에서 건물 지을 때는요 각종 어떤 자재 수송비용이 엄청나게 붙겠죠 그래서 건축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자체 생산 갓 자체 소모를 하게 되면요 전기비도 절감하고 또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구역증유사업인데 구역증유사업에 관한 사항들 또 요즘 보시면요 전기자동차충전소가 있죠 이 충전사업도 별도의 충전사업자입니다 돈 받고 전기줍니다 공짜로 꼽으면 전기 안줍니다 이와 같이 각종 전기 새로운 신사업이라는 부분도 탄생이 되어서 참 많습니다 신사업이 보시면 물리형 6가지의 신사업이 있는데 이 신사업도 구분하시고 전기 큰 사업자의 어떤 사항들과 전기 신사업자의 사항들 구분해서 보시면서 이런 전기 설비 특히 사업용 설비에 대해서 고장이 발생했다 어떻게 고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있고 또 송전설로 놓을 때 보시면요 주민들이 시골 주민들 산에 송전성공사할 때 보시면 아주아주 대모하고 시위하고 난리 납니다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대모하고 시위해도 전기공사할 때는요 강행을 해봅니다 강행 강행하는데 할 수 있는 근거 절차 등이 또 나와있고 에 따르는 피해에 따르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나와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는데 이것도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좀 내용이 많다 싶고 또 암기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암기할 사항과 간단스러운 부분 한 문제 포기하시면요 한 문제는 무조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기 시험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주관식 한계 객관식 한계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옵니다 자 또 열 한 번째 보시면은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라고 나옵니다 집합 건물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택법 하시면요 이 법은 주택단지급 이상이 될 때부터 적용하고 또 이 관리법은요 보시면 뭐냐면 업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또는요 150세대 이상이 되면서 선강기 또 난방방식 또 보시면 뭐 추상복합주택인데 건축화 대상이 되는 150 이상 등일 때 보시면 업무조로 관리한다 해서 주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안되는 비 업무관리대상 업무관리대상 주택이 아닌 규모 작은 소규모 주택들 한동짜리 나올 아바트도 많습니다 많아요 뿐 아니고 지역에 보시면은요 다 세대 1집 등에 필라에 또 사십니다 필라에 사시면 아무도 관리하지 않느냐 그 필라 사시는 세대 입주자 분들이 다 업무적으로 관리단이 구성이 쭉 되어서 알던 모르는요 그 협의 통해서 비용을 각출해 가지고 청소를 하던 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법 영역이 아닌 아닌 기타 비 업무관리대상 공동주택하고 뿐 아니고 이건요 집합 건물 하면 공용 부분도 있겠지만 복도 등의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101호 102호 300호 300호 등으로 집 말고도 주택 말고도 보시면 상가 또 사무실 또 오피스텔 등의 구분소유권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건물도 참 많습니다 집합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집합 건물 두 개 두 명 이상의 구분소유자이면 당연히 업무적으로 관리단 구성이 딱 되어지고 그 구분소유자 집주인 주수 또 점포주인 주수가 10명 이상이 되어지면 그 내부에서 나오든 외부에서 채용하든 또 관리인을 선임을 하게 되어 있다 그 관리인이 여러분들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무하시는데 근무하시는 영역이 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뭐 한 51개 세대 오피스텔도 뭐 80세대 또 밑에 상가 포함되어서 복합주택을 근무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50세대 주택이 그 건물 내부에 있으면요 우리의 경력이 다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할 때는 말입니다 집합 건물법을 중용합니다 관리단이 있고 또 전체 주민총회 또 관리위원회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처럼 주민대표회의도 있습니다 있고 또 소장님의 그 어떤 닉네임이 관리인 관리인이라 부른다 관리인 이런 식의 입장이 되어서 관리도 하기도 합니다 또 분명히 그런 기회가 오고 또 그런 기회가 오면 마지막으로 추적하지 마시고 너무 좋은 자리만 찾아가지 마시고 처음에 이 층을 따시면요 오라면 무조건 가서 훈련하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이 아닙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시험이죠 사보 사가 될 때는요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시험만 치면 사가 되겠지만요 경력이 없으면 사보가 돼 사보 그래서 3년간은요 보 시보로서의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에 근무할 수 있고 또 50세대 이상만 딱 되어지면요 경력이 인정이 되어서 이제 3년 경과가 되고 난 이후에 사가 되어서 좀 규모 큰 단지 월금 많이 주는 단지에 갈 수 있습니다 제 와이프도 주택관리사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제 제자였습니다 학원에선 제가 공부시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요 처음에는요 격리로 하다가 그 다음에 규모 작은 소규모 주택단지 관리사모 소장을 하다가 지금 규모 큰 최대 규모 큰 단지로 갔다가 지금은요 외부에서 SHLH 공공임대에서도 초청이 옵니다 오지만 집에서 멀다 안갑니다 멀다 안가면 이렇게 캔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을 따시면요 갈 곳은 무궁무진합니다 계속 단지는요 연간 최소 300개에서 600개 천지까지 단지가 계속 탄생이 되어서 나오고 있고 우리 근무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데 가신다 라고 마음먹으시면 실망들 하시지만요 처음부터 눈높이를 낮추고 내가 이 과정에서 배우시는 과정에서는요 일을 배우신다는 마음에서 소규모 단지에서 배치가 되어서 훈련하겠다 라고 하시면요 점을 따고요 기타 교육만 딱 받아 놓으시면요 교육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받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은요 한 달 안에 다 배치가 쭉 되어집니다 합격증이 딱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 이 점을 따 놓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정년 연장도 얘기합니다 연장되어 봐야 65세입니다 65세 70세까지는 못 갑니다 못 가실 때는요 여러분들은요 이 자격증은 현재로서의 정년이 평균적으로 보시면요 통상주로 단지에서 취급하는 것이 인정한 것이 75세입니다 75세 우리의 정년 75세 지금도 75세입니다 근데 앞으로 80세까지도 정정하시면요 근무 충분히 하십니다 85세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지를 않아요 안 죽어 90세 100세 갑니다 그러면 단지 자체가 노화되어 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눈높이에 맞는 분들이 배치가 쭉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80세 이상의 관리사무원 수사님들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되고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따 놓으시면요 이 책을 따신 시점이 40대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현재 근무하신 직장에서 일단은 뭡니까 근무 근무 여건이 좋으면 쭉 근무 다 하시고 정년하고 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연금도 받고 다시 또 월급 받는 일을 또 할 수 있다 또 지금 정년에 육부하셨으면 이 책을 땅과 동시에 마무리 잘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감은 아주 넓습니다 또 정년을 경고하셨어도요 이제 이 책을 따 놓으시면요 주택관리사 단체 등에 우리 각종 관계인들 모임이 참 많거든요 그 모임에 가서 어울리시면요 자리 금방 나오십니다 금방 나오셔 그래서 이 책을 따 놓으시면 나의 든든한 노후안심보험이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요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그래서 요 일은요 아주 그 겨울에 힘들 때 겨울에 보시면 눈올 때 같이 치워주는 척을 해야 됩니다 하루종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장마 때 장마 때 우기 때 풍수 침수방질을 위한 일도 좀 하시고 또 가을 되시면 낙엽도 조금씩 같이 도와주는 척 하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척 하시죠 종일 하는 거 아니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 주시면서 입주자 관리 잘 하시고 특히 주민대표의 단지들과 관계만 좋으시면 단지에서 쭉 런칭하시면서 항상 좋은 단지에 대해서 다시 건축에서 오파가 온다 그러면 눈 질건 감고 가시면 됩니다 절대 좋은 데 나오는데 연전해가지고 정에 의해서 머무러 계시면 또 바보입니다 좋은 데 가셔가지고 거기서 8년 10년 런칭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집합 건물 또 관리하시니까 에 대한 소유와 관리사항을 또 아셔야 됩니다 집합 건물들 관리사항이 별로 없었지만 작년부터 관리사항이 많이 보충이 되었어요 수선 적립감이다 뭐 되가지고요 수선 계기다 뭐 되가지고 많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되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도 회계의 감사에 관한 상도 나오고 쭉쭉 많이 포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문제 가셔야 됩니다 한 문제 한 문제인데 요거는 진짜로 한 문제 나눈게 빤합니다 빤해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우리 저기 체계적으로는 세페이지에 대해서 나와있지만 그 양이 쉬워요 참 쉬워 그러니까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이 나오는데요 요것이 원래 이 한 개로 있던 것이 두 개 쪼개지고 두 개 있던 것이 세 개로 쪼개졌어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는 한 개였어요 한 개였는데 소방기본법이 한 문제 화재예방법이 한 문제 또 소방시설에 관한 어떤 설치관리법 한 문제에서 각기 조합해서 세 문제가 나옵니다 소방기본법요 이번 시험이 뭐냐 아니면 이번 시험에서 답으로 뜨던 것이 주관식인데 119에요 119 그래서 농장산업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한글날은 10월 9일입니다 한글날 10월 9일 그 다음 한 달 뒤에 11월 9일은요 소방의 날입니다 이렇게 항상 요법을 할 때 앞부분에 1분 딱 되면 얘기하던 것인데 이번에 소방의 날에 대해서 며칠이냐 설해가지고 119 또 많은 분들은요 미국에 있는 911 911 또 어떤 분들은요 1월 19일에서 1월 19일 119는 알겠는데 미국에서 9월 11일 어떤 분들은 1월 19일 근데 대개 다 상식적으로 이걸 안 보셔도 상식적으로 11월 9일 11월 9일 서신 분이 대부분 상식적으로 섰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80% 예금을 몰라도 이렇게 시험이 납니다 소방의 날이 며칠이냐 11월 9일 이게 시험 문제 답이었습니다 주관식 한 문제였습니다 10일 하고 9니까 두 개 맞힌거죠 11월 만약에 10일 섰다 해도 반쪽은 인정을 해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험이 딱 나왔었습니다 쉽겠죠 쉽습니다 여러분들 소방차가 출동할 때 비껴줘야 됩니다 출동할 때 방해하면 절 받습니다 또 출동할 때 말입니다 만약에 저기 서울시에서 도봉구에서 큰 불 났습니다 그러면요 강남소방서가 뛰어와야 됩니다 소방은요 시도별로 관할 범위 중에서 관할 내에서 해결하라 이것이 원칙이야 그런데 경기도가 한 관할인데 저기 경기도 저기 양주시에서 큰 불 났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 평택시에서 달려와야 됩니다 오는데 두 시간 그럼 불 다 타가지고 전소됩니다 이럴 때 보시면 어정구에서 불 났어요 그러면요 바로 밑에 있는 도봉서에서 출동해 주고 도봉구에서 큰 불 났다 어정구에서 출동해 주면 빨리 걸 수 있죠 도와준다 응원 또 저기 속초에서 큰 산불 났습니다 그러면요 서울시에서 안 가려고 합니다 중앙에서 소방청장에 가라 하면 또 가야됩니다 동원시킨다 동원 이 말 나옵니다 또요 개가 미친 개가 주변에서 방황되면서 막 뛰어물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119에 신고 여러분 항상 111 이해하시면요 경찰은 총을 쏴버려 그러니까 129에 와야 포획을 합니다 살리려면 포획하고요 그냥 죽이려면 112에 신고하시면 총들고는 쏴버립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119에 신고하시면요 출동합니다 이게 뭐냐 소방생활안전활동 생활안전활동 또 접수했으면 출동해야 해요 그 다음에 또 케이팝을 한다 또 무슨 행사합니다 행사를 해요 그럼요 근접대기에서 응급차가 밑에 딱 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원해준다 소방지원활동 이런식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소방기본법입니다 쉽겠죠 쉽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소방기본법은요 불 날 때 출동한다 출동한다 불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출동할 일도 없고 안전해집니다 사회가 그래서 화재를 잘 예방을 하자 라는 의미에서 화재 경계 화재 화재 예방 강화 지구를 딱 정해서 화재를 예방을 하겠다 또 기타 각종 어떤 각종 어떤 보시면 뭐 있습니까 저기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데 이 소방서 건축허가 시군 구축에서는요 안에 소방설비를 잘 몰라 그러면 소방서가 잘합니다 그래서 소방서한테 얘기해서 당신들이 이 건물 볼 때 소방 설계보니까 어떻습니까 확인받고 나서 허가해주는 뭐 소방동의 대상물 이런식의 내용이 쭉 나오는 바로 화재 예방의 단상들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또 소방시설들 설치되어진 소화전 옥뇌소화전 옥외소화전 소화전도 어떻게 가동한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방시설에 관한 설치 유지관리관리라는 법률 이것도 배우시는데요 이것도 쉬워요 열 개점 많다 보니 쉬워요 그래서 이런식의 내용들이 한계식인데 이것들은요 어떤 법이 주관식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돌면서 나옵니다 세법 중에서 두 개는 객관식 한 개는 주관식 또는 두 개는 주관식이 나오기도 하는데 돌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방향을 잡기 힘들지만 하지만 나오는 포인트가 원체 명확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정리해서 보시면요 이 3법도 딱 보시고 그러면 제가 읽을 때 다 쉽다고 했었죠 이 책여도를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광경법규 쉬워보입니다 쉬워보입니다 보통 보시면요 저기 저 마지막 시쯤에 9월 말에 시험 보는데 3개월 시간이 있습니다 1차 시험하고요 6월 말 보고 9월 말 봅니다 이 9월 말 보기 그 전중에 이 책여도 통해서 한나전에 하루에 쫙 보시면서 첫날 되면 하루도 아닙니다 2시간 3시간이면 쫙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요 90점 이 정도의 배점들을 다 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법규의 출발선상에서 같이 공부하시지만 이 출발선상에서 하는 책여도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법규 전반적인 내용의 이정표 방향설정일 뿐 아니고 마지막 최종 정리도 될 수 있는 중요한 과목 중요한 어떤 과정임을 아시고 책여도 이건요 제가 만든 모든 책 중에서 최고의 책입니다 그래서 책여도는요 이 강의를 아마 첫날 강의는 첫 강의는요 다 오픈강일건데 이 오픈강의 보고나서 내가 좀 알겠다 싶으면요 강의는 이런순간이지 않고 책여도 사보십시오 책여도 정말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책여도 통해서 법규에 대해서 공부에 관한 접근성과 수월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마지막 마무리에 관한 확실성도 같이 포함해서 느낄 수 있는 좋은 학습 과정으로 이끌어지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본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교시입니다 2교시는 본론적인 내용이겠죠 본격적인 내용 확인을 하겠습니다 법규의 책에도 금방 앞전 시간에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을 좀 읽어보셨습니다 황제 법규의 책에도 에 관한 법문 바로 첫번째 법률 주택법으로 등장을 하겠습니다 주택법 일단 여덟 문제가 나오고 가장 앞부분에 있고 또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별로 안틀리십니다 왜 앞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보시니까 안틀린다 라고들 다들 하십니다 또 쉽다고 하시는데 쉬운게 아닙니다 많이 보시니까 쉬워 보인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법인데요 일단 요 법도 8문제가 나오지만 이 법에 관한 전체적인 책에 이 법만의 목차가 있습니다 책의 목차 요 내용 속에 거의 다 보시면요 중요한 시험에 나올 목차는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모든 법이 거리하듯이 이 법의 총칙이 항상 첫번째에 나옵니다 법의 총칙 그래서 목적과 각종 어떤 용어정이 등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이 법도 총칙에서 보시면 이 법의 목적하고요 각종 어떤 용어정이 주택 관련된 용어와 기타 용어가 등장합니다 하고요 여기서 시험에 보시면 항상 두 문제가 시험에 또 절겨 나오는데 이번 시험은요 요 파트에서 역시 두 문제가 또 시험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관한 어떤 용어정이 그 뒤에 배우시고요 기타 용어정이들 다 중요한 사항이다 이것도 아시고 학습을 꼭 중요하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입니다 우리가 주택법은요 보시면 이 법은 30세대 30호 이상 앞으로 단독주택은 호라 부릅니다 호 공동주택은요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단독주택은 호요 공동주택은 세대 한세대 두세대 1호 2호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나 오피스텔은요 실이라고 실 1실 2실 3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객실로 부릅니다 주택에 단독은 호 공동원 세대인데 요 규모 이상 되는 규모일 때부터 주택법을 언급을 한다 이별서 언급한다 요 규모 미만이 되어지면요 29개 또 빌라 한동을 지었다 할 때는요 건축법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은 30호 이상일 때 보시면 요 규모 이상이 될 때 이때 보시면 주택법을 적용시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호 기준이다 이렇게 또 보시고 가십니다 하시는데 그래서 건설편입니다 이 주택단지는요 건설 마음대로 못합니다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묻습니다 건설조건에서 보시면 우리가 건축주 건축법에 있는 건축주입니다 요 건축주는요 애기들도 건축주가 될 수 있어요 정여받으면 또 상속받으면요 애기들 명의로 주택건물이 올라갑니다 실제 또 근데 30호 이상의 단지는요 그런 미성년자는 주택 주책 건축주라 부르는 사업소체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건축은 그냥 단순히 건축이라 불러요 건축이라 부르는데요 주택은 건설사업이다 건설사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건설사업 그래서 주택건물의 건축에 안전한 조건도 물론이지만요 기타 보시면 부대시설에 관한 설치기준 폭리시설 설치기준 기타 간선시설 설치기준 해서 각가지 주택단지는요 많은 설치 조건들이 붙습니다 이 종합적인 것을 다 정리해야 되는 종합적인 사업이다 해서요 주택건설은 건축이 아니고 건설사업이다 건설사업이다 이 건설사업을 할 수 있냐가 누구냐 해서 사업조치 사업조치 또 건설설책에서 보시면 건축 허가서가 아니고 이건 사업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이다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다 이 말 나옵니다 이 마침 주택단지는요 건설사업이야 건설사업 그래서 건설할 수 있는 자 누구냐 건설조치인데 에 보시면 그 뒤에 상세게 보겠지만요 일단은 공공사업조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의 공공사업조치 들은요 항상 공공목직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여러분들 사업이죠 사업 이게 뭐냐 시행이다 뭐냐 시행사 시행사다 시행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행자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참 많이 있고 우리 한국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파크입니까 아닙니다 지혜서자의를 제일 좋아합니다 지혜서건설에서 만든 지혜서자의라고 하는 자의상호부터 지혜서자의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혜서자의 지혜서건설이 시행사입니까 시행사 아닙니다 시행사 아니에요 지혜서건설은요 시공사야 시공사 그래서 시행사 시행사가 시행사가 있고 시행자 또 시공자가 있습니다 시공자 시공회사가 바로 지혜서자이고 시행사는 보시면 혹시나 지역에 보시면 자의 앞에 보시면 뭐 르그랑 자의 그러면 앞에 르그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시행사야 시행사 시행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자의상호를 빌려서 자의에서 공사를 직접 도급받아서 하지만 시행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의 제일 넘버원 시행사가 어디겠습니까 MDM이에요 MDM 처음 들으시죠 MDM 저기 보시면 자의상호분노아파트들 그 시행주체가 참 많은 사업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MDM 또 신영 신영 지웰 자체상호도 있지만요 건설사한테 상호를 갖다 붙죠 신영 지웰 신영이라고 하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또 참 많죠 보시면 참 많아요 한국에 시행사가 만개 이상이 있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참 많은데 그런 시행사 시행사 시행주체 시행주체 사업주체가 바로 시행자다 그래서 공공에서는요 그냥 시행을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민간회사입니다 민간회사는요 등록을 한다 라는 말을 딱 등록해서 민간사업자 민간개인들 민간법인들이 주택건설의 시행사가 되기 위해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다 해서 등록사업주체 민간사업자에 대한 표현 등록한다 등록사업주체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등록사업주체입니다 자 또 같이 함께 어우러서 여러분들 지주공동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봅니다 지주공동사업 지주도 땅주인이 땅 안팔고 내 땅에서 공사하라 대신 지주공동사업도 많이 해요 이것이 공동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요 공동사업자 보시면 주택조합이 있죠 여러분들 지역조합들 지역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요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이들과 공동사업을 해서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공동사업 참여해서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대규모 단지가 탄생이 딱 되어지면 그 지역조합 아파트의 명칭은 1군 아파트 명칭이죠 GS아파트 또 삼성아파트도 보습니다 그런데요 규모 작은 100세대 80세대 소규모 아파트 지역조합일 때는요 큰 메카에서 공사를 절대로 수주 안 합니다 공사를 안 해주니까 못해 못해 그래서 규모 작은 지역조합들은요 SH가 시행을 해 가지고 LH SH 이렇게 부동용화 또 비일비재탁기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런 사업조차에 대해서 배우십니다 세번째 사업 절차 절차 절차는요 보통 건축과 좀 틀립니다 주택사업은요 중합적인 계기라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기관시설 등을 집어넣어야 되는 배치해야 되는 중합적인 사업입니다 보통 뭐 건물 빌라 한두근 지을 때 골목이 좁아도 빌라로 지어올립니다 하지만요 주택단지가 딱 나오면 세대규모에 따라서 진입도로 확보 안 된다 또 인근에 학교시설 학교 수용능력이 안 된다 하면요 공사 못합니다 못해 이와 같이 종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운다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주체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 성인을 받으면 공사사업에 착수한다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바로 입주한 것이 아니고 포린 당첨되어오신 분들 동호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동호수에 가서 한번 훑어본다 해서 사전 점검이라 부르던 사전 방문 또 해야되고 방문 통해서 다 마무리 했을 때 이제 사용 검사를 해 봤더라 이런 표현을 닦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절차는 비슷하지만요 용어가 확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요 이 내용도 쭉 배우시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받는 대상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는 대상 아까 했었죠 30세대 30호 이상이 된다 이게 기본 원칙인데 어떻게 할 때는요 좀 더 특혜를 줘 가지고 50세대 50호로 완화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다음에 배우십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 성인을 누가 할 것이냐 성인권자가 나옵니다 토지 면적에 대비해서 사업계획 성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이 아주 많은 것 중에 특별하게 중요한 요건들을 갖추고 가야 된다 요건이 필요하고 사업계획 승인 딱 해주면 효과가 무엇이냐 공사에 착수뿐 아니고 일단에 또 업무가 붙더라 이런 말 쭉 배우십니다 그 다음에요 주택법은요 주택건설 기준 요게 또 있죠 일반적인 건축법에는 없는 주택단지가 나올 때는요 조경도 좀 많이 할 것이고 놀이터 설치하고 경로당 설치하고 또 부대시술로서 관리사무실 설치하고 등에 조건이 참 많이 붙습니다 이 조건이 다 설계에 반응이 되어 있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설 기준들 주택의 단지의 배치 기준 단지의 건물 구조 기준 또 부대시설 설치 기준 복리시설 설치 기준 등이 있는데 아주 아주 복잡하고요 여기서 딱 보시면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법을 배우시고 대통령령을 배우시고 또 부령을 배우신다 법률과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배우시는데 다 시험에 나오는데 그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말고 또 보시면 별도로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대통령령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법인데 아주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법규에서는요 이것이 걸레의 한 문제도 지내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관리실무에서 토서받아서 실무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법규에서 좀 공부를 좀 해놓게 보내줘야 실무에서 수월하게 점수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실제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건설을 촉진을 얘기해 주택 건설할 때 촉진책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이 촉진을 잘 하지 않죠 촉진했다가 주택이 많이 탄생이 쭉 되어지니까 투기 형성이 쭉 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다보니까 촉진을 많이 하지 않지만 과거는요 주택 건설을 촉진 혜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도 이 파트는 시험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할 때 보시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있어야 땅을 살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살 것이고 각종 어떤 설계도 맡기고 기타 사업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요 자본이 없으면 건축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땅 주인을 설득해서 땅 주인과 공동 사업을 하면 또 되죠 땅이 있으니까 땅 담보로 해서 금융이 발생이 되어지고 초기 공사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아이템이 아니고서는 본인이 이제 건축에서 어떤 사용하거나 또는요 팔아서 수익을 올리겠다 라고 할 때는요 땅을 먼저 확보해야 돼 땅 확보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었죠 또 산 땅이 보여 산 땅 저 땅을 싸게 매입해야 사업 수익도 발생할 수 있고 좋아진다 라고 할 때 그 땅을 살 수가 땅 주인이 안 팔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용권 수용권이죠 앞으로 나오는데 수용 사용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용하면 강제 소유권 이전 또 일시 사용하면 강제적으로 임차권에 관한 발생인데 일시 사용하면 몇 년 가만 강제로 임차권을 쓴다 그냥 사용하면 영구적으로 반납할 때까지만 쭉 쓴다는 말이고 일시 사용하면 해당 특정 목적을 위해서 5년 10년동안 일시적 강제 임차한다는 말인데 수용할 때는 소유권의 강제 취득입니다 절차는 필요하겠지만 뺏게 해 줍니다 할 때 민간사업자한테 주느냐 안 줘요 공공사업자가 어떠한 목적일 때만 준다 등을 또 배우시고요 또 공사할 때 옆에 빈 땅 논 바닥을 출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 어떠한 목적이 있으면 강제로 출입도 하게 해 준다 등에 출입 등이 나오고 또 일시 사용 강제로 빌려 쓰게도 해 준다 영구 사용이 아니고 일시 사용하면 5년간 10년간 해당 사업을 위해서 강제로 그 땅에 대해서 인간 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라고 또 나옵니다 또 체비지라는 말 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할 때 에 보시면 팔기위한 땅이 있어 체비지 팔기위한 땅은 어떤 좋은 사업장에서 나옵니다 아주 멋 신도시에서 나오는데 신도시 그래서 그 좋은 땅에서 체비지가 딱 나온다 그럼 누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땅을 나한테 먼저 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또 나옵니다 나오고요 또 국가에서 땅을 파네요 그럴 때 보시면 아무나 한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업자들이 요청한다면 경쟁 입출에 붙여서 땅을 팔겠다 등이 또 나옵니다 나오고요 또 간선시설에 관한 우선 설치죠 도로 상하수도 옆에 정기선 공사한다고 단지 진입도로 앞에서 땅을 파합니다 이럴 때 인간 상인들이 반대가 참 심하거든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이 한국은 하이바이에 보시면 삼성 건설지에서 자기가 붙이면 반대를 엄청 하고 돈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서울시 서울시 도로공사 한국전력에서 한다라면 아무런 말도 안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런 공사할 때 우리가 대신 가서 공사해 주면 그 사업 주택 사업이 또 편리해진다 등의 혜택을 또 줍니다 각종 건설 서류 공짜로 또 보게 해주네요 이런 식의 혜택이 있는 것이 바로 촉진대책이고 이 상황도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체계도에 있는 그 내용만 잘 보셔도 충분하게 한 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공급편이 나오죠 공급편 여러분 공급하면요 공급하면 이거 뭐냐면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주택 주택에 대해서 공급하는데 같은 말로 같은 말로 뭐냐 분양이다 이렇게 보면 주택 분양 분양이다 분양이다 또 이 말은요 주택의 공급이니까 주택의 입주자 모집이다 입주자 모집이다 이런 말을 딱 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인데 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 분양 같은 말인데 이 공급도 보시면 마음대로 못하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분양도 우리 한국은 아파트 투기가 가장 제 대표적인 투기 상품이죠 그래서 모든 전 국민이 투기구나 되어진 것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참 단독보다는 아파트에 돈을 꼽아 놓으면 웬만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올라간다 그래서 어떤 근로에 근로를 통해서 받은 어떤 그런 이익보다 주택의 가치상승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을 더 큰 돈이 발생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에 투기를 참 많이 한다 투기억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공급할 때 보시면 모집하는 단계 입주자 모집하는 단계부터 마음대로 못한다 해서요 여러분 혹시나 29개 이하입니다 저기 서울에 아주 고급 청남동 한남동 이런 데 필라를 딱 지어놔요 필라 보니까 아이유가 또 보니까 무슨 뭐 저기죠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씨가 뭐 300억짜리 200억짜리 집을 샀다 라고 합니다 그건요 29개 이하 주택법에 적용받지 않는 일반 건축법상에 짓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딱 적용받죠 그러면요 공급 분양가가 너무 높죠 그러면요 모집 승인 자체를 안해줍니다 안해줍니다 또 처음부터 그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좀 낮게 해야 되지 높게 해가지고 주변 시세에서 평당 3천만원 받는데 3천만원 비싸죠 봤는데 우리 단지 있는 주변 앞에서 다 3천만원 받는데 평당 5천만원 하면요 구청해서 가세요 합니다 다시 산정해서 오세요 옵니다 빠꾸네요 왜 공급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요 지역 경기 지역에 급작스러운 상승이 되어지고 다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딱 걸려버리면 분양가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못 정해요 그런데 20억개 이하는요 한평당 1억받든 한평당 2억받든 그냥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20억개 이하 그래서 한남동에 가시면 신축아파트가 한평당 2억 해가지고 100평짜리가 200억 이렇게 해도 고객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우리 주택 공급은요 30분 이상 딱 걸리면 공급 마음대로 못한다 분양가 마음대로 못 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공급에 대해서 공급자들 사업자들한테 책임을 부게 그래서 공급자의 업무 딱 나와 있죠 견본주택 설치할 때부터 분양치기 전부터 보일 때부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요 분양을 쳤죠 돈 받고 계약금은 계약금을 쳤어 계약금을 쳤지만 땅 주인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이들이 땅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이 딱 되어지면 저당권 등 설정을 제한해서 통제하겠다 라고 하는 상황도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주 입주 실제 보시면 투기는요 사업자들은 공급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했다가요 사업장이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세무초적 합니다 그런데요 시민들이 입주 입주자 시민들이 제일 문제나 제일 문제나 그래서 보시면 입주자의 업무 딱 듭니다 자 보시면 또 두개죠 입주자들은요 선정 선정 당첨 당첨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피가 붙고 막 거기 금액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당첨 선정 되게 전부터 보시면 공급질소 결혼의 금지 남들보다 먼저 빨리 당첨될 수 있는 지위들 마음대로 팔지 못한다 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 당첨이 딱 되어서 그렇다면 전매 금지 아닙니다 전매를 할 수 있어요 전매 제한 기간만 넘으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요즘은 다 짧아요 3년 6개월 1년밖에 안됩니다 실제 보시면 그래서 전매 제한을 하겠다 그래서 일정 기한까지 팔지 못하게 당첨되고 난 자 어떤 위치에 있으면 전매를 잠시만 또 멈추게 하겠다 전매 제한이라는 것이 딱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글자가 좀 작아 보이죠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확대 기능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같이 체계적으로 보시면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관한 통제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의 상승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정해서 요것도 일정 지역에 대해서만 분양가 정책적으로 상한제 딱 정해서 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그런데요 제한할 때는 좋았죠 이 집을 당첨이 딱 되어지면요 주변 시세와 같이 하루만에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로또라죠 서울 강남에서 강남에서 주변 시세가 보니까 평당 6천만원 7천만원 하는데 분양가 제한 때문에 평당 4천원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입주할 때 입주할 때가 딱 되어지면요 주변 시세와 마찬가지로 새 아파트가 더 비싸게 6천받던 주변 시세 이거 4천받았던 분양가인데 7천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로또가 되죠 7천 3천만원 차익이 평수가 40평입니다 340이 12억 로또입니다 이런식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부당가 초기에 제한함으로써 서민들은 초기에 집에서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것이 부당가 상한제입니다 또 부당가 상한제 뿐 아니고 전매 투기자분이 몰리는 곳에 전매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투기 과일 지구 딱 정해서 제한합니다 또 투기 과일 지구만치 세지 않지만 뭔가 징조가 보인다 징조 보이면요 사진의 싹을 딱 치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또 보시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민간아파트 단지 안에는요 임대주택이 없다고 판단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집어넣어 주면요 혜택을 주고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간사업자한테 임대주택이 없는 것 같은 사업자한테 옵션을 딱 제시하죠 쇼당을 딱 제시해서 당신들 우리 이 조건을 맞춰준다면요 임대주택을 몇 개만 딱 집어넣어 버리면 용적률을 더 올려서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더 하게 주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쇼당을 딱 걸고 합의가 딱 되어지면요 용적률 올려받고 그 말 일부 일부에서 임대를 집어넣는 형태의 합의하는 바로 절차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책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칙이 나오죠 보칙 보시면요 이 보칙표는 말입니다 보칙표는 보칙표는 한 문제 꼭 시험해놨 한 문제 나오고 두 문제까지 시험해 나오기도 합니다 요거 요거 두 문제 이렇게 잘 뜹니다 잘 떠요 또 요거 상환세 잘 뜹죠 이 상환사체가 10년 동안 일곱 번 나왔어요 일곱 번 그래서 주택의 자금인데요 주택에 관한 지원책에 보시면 자금떡이 있습니다 자금이 세 파트가 나옵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해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주자저축청서에서 주택청약중압저축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세 번째 주택상환사체가 있습니다 이건요 이 상환사체는 뭐냐면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의 주택 시행할 때 보시면 자기 자본이 부족하면요 미리 사전에 우리가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업 몇 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저 땅에 대한 우리가 매입금액이 없다 그래서 초기에 여기 지어지면 참 좋으니까 우리가 초기 에커트라 부르는 우리 자본이 좀 부족한데 자본을 좀 채워달라는 의미에서 여기 자본에 대한 투자 저희의 채권을 매입을 하시면 앞으로 우리 아파트에서 짓는 이 주택들에 우선적인 입주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서 합니다 좋은 장소에서 나올 때 충분히 배팅할만하죠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말입니다 이 주택 시행자금 특히 토지 매입자금 등을 검증해서 끌어오기 힘들 때 그 동의서 100% 동의서 딱 들고 보이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여기 아파트를 지으면요 여러분들 얼마에 평당 2천만원에 입주하시면 나중에 5천만원 됩니다 값부가 됩니다 이렇게 설득해 가지고요 초기 에커트라 부르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이런 자금 발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택상환사채 주택으로 갚아준다고 약속하고 돈 빌려서 사채해준다 해서 주택상환사채라 부릅니다 이것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리모델링이죠 정부에서는요 또 국가에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좀 오래되었다 해서 막 건물 철개해서 다시 올려버리면요 이것도 낭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7,80년 전 그런 시대가 아니면 한강시대 한강이남시대부터 지연 아파트들 튼튼합니다 튼튼해 그래서 5층, 4층짜리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철개해서 30층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열때부터 뭐 28층 또 18층 지열때야 튼튼하게 지어놨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 이거 철개하는데 굉장히 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시면 그냥 있는 상태 골격을 들고 내부 구조만 싹 바꿔 가지고 평수를 키우고 높이를 좀 올려 가지고 이 리모델링을 많이 권장합니다 그 리모델링 이 파트가 또 나오죠 이건 용어 정의에도 나오지만요 나오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에 관한 기본적인 추진 절차 등이 무엇이냐를 또 배우십니다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또 나오네요 주택을 분양 받을 때는요 주택 건물 300유로 400유로에 관한 건물 소유권 뿐 아니고 대지에 관한 사용권 대지치분 또 같이 일체로 매입해서 주택을 분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보시면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겠지만 저기 지방가시면 땅값이 사고 건축비가 비싸지만요 서울시 강남은요 기본 토지값이 건축비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토지대를 만약에 잠시만 빼놓어 버리면 주택 건물만 건축만 딱 대비하면 전국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반값 이하의 아파트로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반값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보시면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 저기 뒤에 가시면 공공임대 가시면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 그 다음에 또 저 뒤에 가시면 정비법 가시면 지분형 주택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법에 지분형 주택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있는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다 보시면 반값 아파트의 3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나중에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주택법에 있는 반값 아파트의 특징이죠 토지는 임대 토지는 대신요 길게 40년까지 길게 임대합니다 대신요 월 토지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40년 안에 토지대에 대한 자금을 확보했으면 다 일체로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까지 월세 내면서 주택금으로 날 것이다 이렇게 소위하시는 개념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데 이것도 보시면 시험에 절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목차가 형성이 쭉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차함은 훑어보셨고요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 법에 있는 첫 번째 내용 해서 용어 정의를 또 보시겠습니다 용어 정의 그래서 주택법에 용어 정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천천히 하고 있어요 천천히 말은 빠르죠 조민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또박또박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말은 빠른 것도 천천히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사투리도 많이 쓰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양해해 주시고 또박또박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이 기본서 이론 정도 육박할 만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이렇게 칠판을 또 캐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칠판을 다 캐어서 설명 또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사항들 이것만 딱 보시면요 기본서 하나 떼었다 할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택법의 첫 번째 용어정이 항상 용어정이 시험의 한 개 또는 두 개가 시험에 나옵니다 또 실무에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용어정이 자, 첫 번째 보시면 뭐니뭐니 해도 주택법이니까 주택이란 무엇이냐부터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주택이란 무엇이냐 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실무에서 잘 뜨는 상인데요 주택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면요 자, 주택이란 것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대의 구성원들 세대원 세대원들 요 세대의 구성원 하면 세대원입니다 세대원들 요건요 주민등록 주민등록 주민등록이 한 가정에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이제 호적 호적을 무시합니다 호적 호적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한 세대에 살고만 있으면 돼 그래서요 세대 구분행 공동주택 세대 구분행 공동주택 주택이란 무엇이냐 세대의 구성원들이 보시면 장기간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뭐 한 달만 살면 안 돼 장기간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다 장기간 거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콘도 같은 경우는요 단기죠 주택처럼 딱 되었죠 안에 주방시설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콘도는 3박 4일 4박 5일 뭐 일주일 이렇게 밖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단기 임차행 때는 아닙니다 주택인데 갖추어도 그래서 장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기투숙 호텔 장기투숙 또 여관 장기투숙 뭐 1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관 가시고 호텔 가시면 안에 뭐가 없습니까 저기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 생활형 숙박시설 뭐 이런거 말고 본래적인 호텔 여관들은 안에 보시면 주방이 없어요 주방 독립주거입니다 독립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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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태를 갖추어야 돼 이 말은요 취사기능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합니다 이걸 갖추고 있는 건축물 이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을 전부 다 주택으로 설 수도 있고 1층은 상가 2층 주택 상가 주택 일부는 기타 시설이고 일부만 주택인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이게 딸려 있는 부속 토지죠 토지 지분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주택에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세대의 구성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진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문이 잘 뜹니다 그래서 장기 또는 단기 나오면 안 된다 단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독립주거 행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또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써야 된다 아니고 전부나 일부 이렇게 표현 쓰고 있고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포함한다 부속 토지도 포함해서 주택 개념에 포함된다 부속 토지 포함됩니다 이런 용어들 참는 실무나 법계에서 우리 이 법에서 잘 뜨는 그런 식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아시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인데 그 주택들을 보시면요 이제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법에서요 첫 번째 보시면 단독주택이 나오고 공동주택이 나오죠 그래서 주택하면 독립되어진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인데 이것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합니다 단독주택 하면요 법문의 표현은 무시하시고 주택 건물인데 단독으로 한 명이 소유했다 이것이 바로 단독주택입니다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해서 주택으로 쓰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밑에 보시면 그 주택이 다시 또 협의해 단독주택이 있고 두 번째 다중이 있고 세 번째 다 가구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들 이 단독주택 우리 주택 개념의 첫 번째 단독주택이 딱 뜨면요 한 명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해서 요금을 소유해서 해서 주택으로 이용한다 주택으로 이용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거 다시 첫 번째 보시면 또 협의란 말은 없지만 저희들 강의상 표현할 때 협의해 단독주택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요 그 주택 건물 안에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한 세대 한 가구만이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집에서 단독으로 이용하는 또 임대에서 임차인 세대에서 단독으로 이용하던 그 한 건물 속에는요 주택 건물인데 한 식구만 살고 있다 한 식구만 살고 있다 라는 의미가 순사협의회 단독입니다 큰 어떤 궁궐 같은 경우도 보조하시는 분들은 빼고 순수한 주인 세대 또는요 임차인 세대가 한 가족일 때 보시면 여기에 단독이 됩니다 이 세대원의 호주과 관계없이 고모 이모 삼촌이 산다 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두 번째 보시면요 법문의 표현 보시면 나와 있죠 두 번째 보시면 이 다중주택 있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나옵니다 이거 딱 보니까 뭐 세계청 세계청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독립중행태 아니다 기다 이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 말이 또 뭐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요 두 번째입니다 다시 이것이 다중주택과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가구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말입니다 이 경우는 딱 보시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한 명의 소위에서 주택으로 임차합니다 임차하는데 임차하는 방식이 뭐냐 라고 합니다 방식이 임대 이용하는데 요 두 개는 뭐냐 임대 임대를 하고 있다 주인집이 그 건물 속에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임대를 하고 있다 이것도 아시면 돼 임대하는데 요 다중한테 임대하고요 다가구한테 임대한다 요 가구수가 그 주인집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한 필지 안에서 19세대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딱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임대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또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요 일단은 청수 요 청수하고 개청이란 말이 앞으로 계속 혼재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어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해서 보시면 건물 보겠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청 몇 층입니까 딱 모르면 대개다 보시면 삼청이다 삼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 건물 속에 보시면 요 지하청 또 한 층이 있네요 지하 한 층 요 지하청이 있어요 지하청이 또 있네요 한 개청이 있습니다 이거 몇 층입니까 물어도 지하청은요 건물 청수에 청수에 지하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이것도 삼청이고 지하 한 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개면 두 개 지하 2층입니다 예 그런데 개청이에요 개청 자 지하청을 딱 보니까 쓰임새가 무엇이냐 확인을 딱 해봅니다 쓰임새가 무엇이냐 확인을 딱 해보니까 지하청이 무엇이냐 음 해보니까요 창고로 쓰고 있어요 지하청이 1층에 보니까 슈퍼마켓으로 쓰고 있다 라고 합니다 2층에 보니까 주택 주택으로 쓰고 있다 삼청은 또 주택이다 이런 식의 건물들 지역에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 건물이 한 주인이야 주인이 같아요 요 건물 주인이 같아 그래서 이 한 건물 주인이 A라는 사람이 건물을 딱 소유하면서 내가 내 집 요 301호에 301호에 주인집에 딱 살면서 302호 임대를 하고 또 202호 201호 임대하고 202호 임대하고 202호 임대하고 슈퍼마켓 임대하고 슈퍼 건물 주인이 슈퍼를 하면서 제일 302호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할 때 여러분들 건물 용도 할 때 이 건물이 무슨 용도입니까 건물 용도 여기 앞에 용도란 말 나오면요 용도 건물 종류 용도라고 표현하는데 용도란 것은요 건물의 쓰임새를 말해요 쓰임새 한 건물이 똑같은 용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부분마다 다른 용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딱 보시면 이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냐 하면요 한마디로 복합 건물이네요 복합 건물 지하층은 딱 보니까 창고 용도 창고 용도 1층은 딱 보니까 슈퍼 용도 평수가 크면 평수가 크면 제 2종 근린생활시설 평수가 아주 크면 판매시설 평수가 어정쩡한 소규모 슈퍼이면요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바로 슈퍼마켓이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2층은 추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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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추택이 또 쫙 분리되어 있죠 추택 보세요 추택이 딱 보시면 이렇게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아바타 10집 다시대 구분이 쭉 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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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보시면요 이럴 때 보시면 이 주택이 뭐냐 이 건물 자체가 한 명이 소유 있어 한 명이 딱 소유했네요 한 명이 딱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요 이 주인집이 살든 안 살든 관계없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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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임대를 하고 있네 임대 하면요 주인집만 살고 있으면 주인집만 살고 있으면 그냥 단독입니다 단독 단독인데 이것도 보시면 이 안에 보시면 여기 201호 B 202호 C 203 302호 D한테 임대하고 있어 그럼요 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딱 걸립니다 걸려요 그래서 이럴 때 보시면요 이 건물이 3층인데 지하 한층도 있는데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요 하는 것은 몇 개를 쓰고 있습니까 몇 개를 쓰고 있죠 몇 개입니까 이 건물이 3층과 지하 한층이 있는데 주택으로 쓰는 것은요 하나 두 개청을 쓰고 있습니다 3층 건물 중에서 주택으로 쓰는 것은 두 개청 두 개청을 쓰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럴 때 보시면 개청이란 말입니다 개청 개청이란 말입니다 개청 이럴 때 개청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이 건물 전체는 3층이고 지하 한층이지만 이 주택 건물 중에서 주택으로 쓰는 것은 몇 개청이냐 할 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두 개청을 쓰고 있다 할 때 개청이란 말입니다 개청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주택을 구분할 때 보시면 이 청이란 말을 안 씁니다 개청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이제 등장을 할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 다 지워야 되겠죠 전체 한 번에 다 지우면 다 앞에 것도 없어지니까 아 그냥 한 번에 다 지우고 다 지울까요 한 번에 다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씁니다 여기서 보시면 순수한 협의에 단독주택이 있다라 금방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중주택이 있다라를 배웠습니다 또 다 가구주택이 있다 이게 단독은 또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단독주택 한 명의 수여서 주택으로 이용한다 라고 합니다 이 다중택 앞에 앞에 표현을 딱 보시면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죠 보세요 표현 보시면 우선 세계청 세계청 660 660 이러면 딱 나옵니다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시면요 이쪽은 딱 보니까 건물 속에서 주택으로 서는 것이 둘 다 세계청 4청이든 5청이든 묻지않고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은 세계청까지만 주인집이 살든 살지 않든 관계없이 임대를 하고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건물을 지어 볼게요 이렇게 생겼었죠 지하청이 한 층에 있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물인데 자 주택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주택 205 205 또 주택 305 300 주인집 305 슈퍼마켓 주인집이 슈퍼도 하네요 건물주인이 또 지하는 창고로 쓰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래서 주택이 보시면 하나 두 개층이죠 세 개층까지 이하 세 개층 두 개층 한 개층이 여기 딱 두 개 다 부합되었습니다 부합되었는데 또 하나 차이점 보시면요 차이점 볼게요 차이점 볼게요 색깔 이걸로 할게요 차이점을 딱 보시면요 또 이 대지 면적 이 대지가 네모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300조곱미터의 대지 면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앞으로 배우실 때 이 평수란 말은 시험에는 절대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용어진 법에서는 이 표현을 안 씁니다 평수 우리가 안 쓰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제곱미터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3.3제곱미터가 실제 보시면 한 평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앞전에 표현 보시면 다시 체로 가볼까요 660제곱미터 이하라는 표현이 딱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기 3.3만 딱 하면 얼마됩니까 200평 나와요 200평 그래서 보시면 이 주택 보시면 만약에 이 대세지가 300제곱미터인데 창고 면적이 얼마냐 라고 가정할 때 200조곰미터다 라고 가정을 딱 해 봅니다 해봐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 일정이 얼마냐 할 때 보시면 150조곰미터다 이렇게 또 가정을 딱 합니다 하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똑같이 위에도 이것도 150 이것도 150이고요 이것도 150일 것입니다 2.3천 다 그러면 이 자리에 보시면 건물이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지하층 지하층 이 200 1,150 2,150 3,150 을 전부 다 합쳐봐요 합쳐봐 합쳐보면 얼마나 나옵니까 보시면 450, 550, 650 나오죠 650조곱미터가 나옵니다 한 건물 속에서 이 전체 면적을 다 합한 것이 무엇이냐 부를 때 항상 보시면요 예외 없이 연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면적인데 이 200과 이 150과 150과 150이 뭐냐 할 때 바닥면적이다 바닥면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바닥면적 그래서 지하층 1층의 바닥면적은 200 1층 슈퍼 바닥면적도 150 2층 주택을 합한 것이 150 3층 주택을 둘 다 합한 것이 150입니다 그래서 이 전청 이 한 건물 속에서 지하층을 포함해서 이 전체 바닥면적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부를 때 연면적이고 이 건물은요 650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 속에서 토탈 면적을 물을 때는 항상 보시면 연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건물은 연면적은 바로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딱 보니까 650이 나왔습니다 65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650 연면적 이 중에서 주택으로 서는 이 두 개층이죠 주택으로 서는 이 두 개층 이것만 바닥을 합쳐 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얼마가 나오죠 150 150 이것만 딱 합치죠 300이 나오죠 300 300이 딱 나와 그래서요 바닥면적에 합계하는 표현을 쓸 때는 말입니다 전체 건축물 한 건물의 토탈에서 바닥면적에 합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이 표현이 딱 나올 때 바닥면적에 합계 이 표현이 딱 나올 때는요 전체 건물이 아니고 그 속에서 특정 쓰고 있는 주택들 또는 뭐 슈퍼들 이것들만 합한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바닥면적에 합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보시면요 주택으로 서는 청소가 세 개층까지 이하이고 이 주택으로 서는 청소 이것만 합한 것이 둘 다 똑같이 660조곱미터 200평이겠죠 이 규모 이하일 것이라는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에서의 임대치는 다가구와 다중주택은요 둘 다 세 개층까지밖에 주택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 합한 면적이 둘 다 200평 그 안에 100위로 100위로 다 합쳐가지고 200평을 넘지 않게 해야만이 이것이 단독주택으로 등기될 수가 있다 이 의미가 포함되었어요 그런데 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이점 차이점 잘 보시면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죠 어떤 차이점입니까? 자 요 그래서 임대치는데 세계청 세계청 660 이하 200평 이하 다 똑같아 차이점은요 여기서 딱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차이점이 독립주거행태 이거 아니고의 차이점이 있더라 아까 저희가 주택들은 말입니다 다 독립주거행태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요 요 다중주택은요 독립주거행태를 갖추면 안 돼 요건요 독립주거행태를 갖추면 안 된다 세대 내부에 내부에 취사기능을 넣지 않고 원룸처럼 임대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고시원 비슷하게 고시텔 같이 이렇게 본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주거행 주방을 넣으면 안 돼 주방을 넣으면 안 된다 하지만 실제 싱크대도 사실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화장실에서 뭐 해먹은 음식들 설거지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싱크대에 안 넣고요 또 주방은 싱크대에 안 넣고 또 가스레인지는 넣으면 안 넣죠 인덕션이 있으니까 종이 꼽으면 돼 그래서 싱크대에 넣고 옆에 가스레인지 넣을 수 있는 인덕션 놓을 장소를 준비해야 임대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 하지만 법의 원칙은요 독립주거행에서 갖추면 안 된다 해서 취사시설 싱크대에 넣으면 안 되고 그냥 목욕탕에서 접시 싹 가라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원래 공동취사당은 되어도 독립취사당은 안 된다 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다 가구는 당연히 가구 식구가 모여 산다 해서 독립주거행태를 갖추게 한다 라고 하는 여기서 두 가지의 차이참이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차이참이 다 가구 주택은요 주인 세대를 포함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19세대를 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제안이 붙습니다 근데 실제 보시면 다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팔고 하는 중개사들을 들어보면요 21개 26개 옥탑 방을 더 쪼개고 만들고 지하방을 또 침하게 치고 쪼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지라도 법적인 어떤 제안은 19세대 이하 까지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까지 간단하게 분류를 보셨고요 공동부터는 잠시 10분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 못했던 전자실판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요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확대가 되죠 크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좀 더 여러분들한테 편리성이 있게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단독주택 두 번째는요 여기에 있는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또 기타 용어들 쭉 배우십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배우십니다 보니까 앞전 시간에 비교했었지 보니까 단독은 순수한 협의에 단독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가 있더라 한 명이 소위해서 우리 식구만 산다 단독주택 임대신다 다중구가 다가구인데 그 차이점이 바로 규모는 똑같죠 상위사 세계청 이하이고 660.5m 이하 200평 이하인데 독립주택이 이다 아니다 의 차이점이 닿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을 보시면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있고 다 세대주택이 있다 세 가지가 또 구분이 되어지네요 혹시나 말입니다 건축법에 가시면 건축법에서는요 주택을 한 개씩 더 추가합니다 단독에 보시면 요 공간이란 것이 하나 건축법은 추가가 되어지고요 공동주택에 보시면 기숙사라는 것이 또 하나 추가됩니다 기숙사 그런데 요 기숙사가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에 포함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일단 이 법에서는 제외해놨다 해서 요 공동주택의 건축법은 기숙사가 또 포함이 되어집니다 기숙사 그래서 요 아파트 연립 다 세대를 보십니다 보시니까 아까 금방 했듯이 저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일단은 단독에서는 세계청까지만 임대를 할 수 있다 주인집을 포함해서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남으시면 아파트의 구분입니다 공동주택은 이렇게 됩니다 구분해서 소유했다 해서 각 호실당 구분해서 소유하고 일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해서 이용하는 행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분은 틀리겠지만 일단 공용 부분은 공동으로 같이 소유 공동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해당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단독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이다 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쪽은 한명 소유이지만 이쪽은 개별 101호 100이요 그 집집마다 주인이 다르고 각종 어떤 공용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라는 행태입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아파트의 개념은 딱 보시면 주택으로 서는 청수가 5개청 이상이면 전부 다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한 건물 속에서 주택으로 구분 소유 구분 등기 되어진 그 주택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상이 나오면 건물 속에서 연속은 안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큰 건물인데 전체가 다 보통 아파트는 한 건물이 다 주택으로 쓰고 있지만요 요 많은 개청 청소들 중에서 만약에 이만치는 이만치는 보니까 상가로 쓰고 있다 상가인데 위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해가지고 요 부분이 주택인데 주인이 다른 구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면 이것이 5개청 이상 빠지면 전부 다 등기 칠테나 무조건 보시면 아파트 이렇게 등기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중국극이 걸그룹의 한 사람하고 미국의 유명 어떤 가수하고 아파트 아파트 해가지고 부르는 팝 형태가 아주 대인기라서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 바로 아파트 말합니다 아파트 아파트는 평수를 묻지 않는다 건물 속에서 구분 소유 주인 다른 주택 건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청이 생기면 전부 다 아파트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연립주택과 다세대 이것도 주인 다른 주인이 다른 주택 건물인데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니깐요 일단은 5개청이면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둘 다 필련적으로 필련적으로 주인이 다른 주택 건물 100위로 100위로 200위로 200위로 고청에 있어도 주택이 하나 둘 셋 4개청까지 이하이면서 3개청 2개청이면서 주인이 다른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연립주택과 다세대 이 둘 중에 하나에 걸린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4개청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 딱 나오네요 여기도 나왔었죠 660.5m 이하 이것도 이하 하나 보이네 이하 보입니다 그런데요 한 개는 초과죠 초과 연립주택은요 이 공동주택은 일단 4개청까지 이하인데 이 4개청까지 이하만 합한 바닥면적 합계가 연립주택은요 200평 60 저곱미터를 초과하는 큰 평수 빌라주택이면 연립이고요 중소형 평수 30여 평짜리 이하로 해서 중소형 평수 연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4개청까지는 다 세대 이렇게 해서 구분을 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이점은 660저곱미터 초과 이하 이 차이점 때문에 다 세대가 구분이 되어진다 이번 27일 시험에 바로 문제 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구분되는 문제 이것이 바로 이번 시험에 나왔던 정답으로 나왔던 부분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을 구분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타용어도 쭉 뜨네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금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바로 자금 어떤 식의 건설 자금이 이 사업장에 투입이 되었느냐 이에 의해서 국민주택과 또 겉 밑에 보시면 민영주택 두 가지의 또 개념의 차이점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들 국민주택 이란 말을 주변에서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일단은 주택에 어떤 자금이 투입되는데 보시면 보세요 국가 나오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바로 LH 말하겠죠 LH 또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하우스공사 SH 경기도는 TH라 부릅니다 경기도개발공사 인천은 IH겠죠 인천하우스공사 해서 이런 지방공사들이 있습니다 국지토지 공공사업자 앞으로 배우시는데 공공사업주택이 됩니다 이들이 보시면 건설을 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다 국민주택이다 라는 말 뜹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가 공공적인 목적에서 건설을 했는데 이것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전부다 All 국민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주택규모란 것은 또 무엇이냐고 밑에 보시면 또 나와있죠 국민은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시면 아파트에 분양할 때 보시면 분양평수입니다 분양평수 속에는요 실제 보시면 이것이 34평 그러면 이 속에 보시면 주거전용 부분 주거전용면적 이 보시면 보통 24평 이랬습니다 또 공용부분이 있죠 복도 계단 등을 다 나누어서 안분을 해보면 이것이 또 10평 나옵니다 합쳐가지고 34평에 대해서 계약을 딱 체결하는데 또 그래서 이 법은 이 법은 절대로 공용면적 응급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주택법은 모든 면적은 처음보다 뭐냐 주거전용면적 주거전용면적 이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전체 분양평수 이것이 바로 이것이 85 보통 85 이쪽이 뭐냐 붙어가지고 114로 분양했다 해도 실제 주거전용은 85조곱미터 84 83 보통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30여평 아파트가 여기서 보시면 바로 그 규모입니다 주거전용면적 이것이 85조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다 보시면 국민주택평형 즉 국민주택규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농촌가요 농촌 수도권 경기도가 아니면서 도시지역이 또 아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도시지역이란 말은 뭐냐면 이 토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건물이 많거나 많아질 곳은요 도시지역 건물이 없는 곳은요 농촌지역 도농 농촌지역은 다시 보시면 무슨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은 보전지역 이렇게 구분하지만 이 구분되는 것까지는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보시면 우리가 주거지역 도시지역 또 농촌지역 농촌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은 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농촌지역은 알 필요 없고 도시지역도 보시면 다시 안에서 주택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무슨 주거지역도 있고 또 상가중심 빌딩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도 있고 또 공장중심의 공업지역도 있고 또 도시를 애워사는 푸른 녹지 녹지지역도 있습니다 녹지가 제일 많지만 원래 원칙은요 하지만 주상공록지 라고 부르는데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도 아닌 농촌지역에 있으면서 수도권 말고 강원도나 충청도에 농촌에 있으면서 또 그쪽도 보시면 동단위 세종시 가시면 동이 있고 업과 면이 있습니다 동단위는 건물이 많은 곳이죠 동 말고 업과 면에 속한 저 경기도 말고 기타지역에서 농촌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인데 또 행정구역 업과 면이다라고 합니다 농촌 깡촌 깡촌은요 농기계 창고를 또 비치를 해야 돼 그래서 농촌 가시면 주거저농이 100조곱미터까지도 국민주택규모로 본다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국민주택규모의 산정조건은 말입니다 거기 공정주택은요 외벽의 내부선으로 산정한다 이 문장이 또 시험에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면 다른 법을 가시면요 다른 법을 가시면 벽하면 벽이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벽이 있을 것인데 이 벽이 있으면 벽의 두께 반입니다 벽의 두께 반 이 벽의 두께 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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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 벽의 두께 반은요 벽의 두께 반은요 벽의 두께 반은 전부 다 면적에 포함을 시킨다 라고 합니다 면적에 포함을 시켜 하지만요 공동주택법에서의 주거 전용 면적 할 때는 말입니다 이 벽 두께는요 벽 두께는 전부 다 보시면은요 벽 두께는 전부 다 공용 면적으로 봐버리고 순수하게 내가 쓰고 있는 내가 실제 누리고 있는 내 공간 외벽 가장 바깥쪽의 벽엔 외벽이죠 안에 보시면 작은 방 큰 방이 많아 많은데 이런 벽은 다 없다라고 보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 외벽의 안쪽에 보이는 부분 외벽의 내부선 안목 치수라 부르는데 벽 안쪽에 보이는 공간만 가지고 주거 전용 면적이라 부른다랍니다 이 면적이 이 면적이 일반적인 제금 85이고 농촌 가시면 저 깡촌 가시면 100 이하가 될 때 국민주택 규모인데 국가 국지 토지 공공사업자가 어떤 돈을 투입하든 요 공공사업자가 건설했는데 요것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면 전부 다 국민주택이다 국민주택이다 불러 또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입니다 이제 민간회사들 참 많죠 지혜서 자의 또 보시면 뭐 참 많습니다 민간회사들이 자기들 금융 자기들 대출 저기 금융에서 pf라 부르죠 프로젝터 파이낸싱 건설공사 자금인데 이런 대출을 발생해서 할 때는요 민간아파트입니다 평수를 안 물어 그런데요 요 민간아파트 민간회사들이 국가에 재정을 빌려옵니다 지원받습니다 또는요 주택도시기금 이라고 하는 공적인 자금 을 지원받아요 요즘 보시면 일반적인 민간은행들 민간 금융에서는 말입니다 pf대출해줄 때 사업자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보시면 pf대출 대출이율 우리가 은행에 적금하면 3% 없죠 근데 pf대출할 때는요 9% 10% 또 저기 뭐 좀 위험하다 싶으면 14% 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8% 9% 10%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저축권위보다 3배 4배 더 많습니다 이런 고금리인데 그런 고금리 빌려와서 집을 지어면요 전부 다 뭐냐 민영주택이요 민영주택이 되는데 이들이 싼 저리의 이자 3% 2% 짜리 싼 국민주택기금 이라고 하는 싼 이자를 빌려오거나 재정 2% 정도의 이자 준비를 하고 재정을 또 빌려옵니다 재정 투입하는데 재정이 상환이 되어지면 국고가 차겠지만요 재정 투입한 시행서가 망해버리면 그냥 날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pf imf 때 많이 날렸죠 떼먹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보시면은요 민간회사가 재정 또 주택도시기금 이 문장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건설을 했는데 그 면적이 주거 전용 면적이 주거 전용 면적 이것이 이것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지은 공공지원해준 민간아파트가 85조곱미터 34평짜리 분양평수 분양평수 34평짜리 이하다 그러면 전부다 국민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에 딱 포함이 되어지면요 이것들 분양 공급할 때 보시면 특별 분양분을요 40% 이상 빼게 되어있죠 무슨 한부모 가정 또 다자녀 가정 너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라 또 싸게 줘라 그런 제안이 붙습니다 붙여잉 자 그래서 이 국민주택 여기 각종 국민주택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요 전부다 뭐냐 민영아파트 민영주택이다 부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만약에 여러분 토지주택공사 LH아파트입니다 이들이 84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전부다 뭐냐 국민주택이 됩니다 국민주택이에요 근데 LH아파트도 보시면 큰 평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28이다 라고 할텐데요 이것도 민영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고요 만약에 또 저기 GS자이 GS자이 아파트가 건설이 딱 되어서 GS자이가 피해법 알아서 금융기관 대출을 해서 대출해서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이 평수가 59입니다 59 59 84보다 훨씬 작죠 59 59짜리는 뭐냐 볼 때 민영아파트 민영주택입니다 그런데 GS자이가 GS자이가 주택도시기금이라고 공적인 기금을 받아서 건설했는데 이것이 84입니다 84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인 사업자가 지은 85 이하는 전부다 국민이다 그런데 85 초과하면 공적인 사업자가 지어도 전부다 민영주택이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지은 아파트는요 일반적인 금융으로 자금을 충당을 했으면 평소 불문하고 전부다 민영아파트인데 공공적인 지원 받아서 지은 평소 84제곱미터 이하짜리는 전부다 보시면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차이첨이 있으니까 이것도 시험의 절개처럼 잘되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어떤 개념이죠 도시형 생활주택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랍니다 도시형태의 생활 특성을 반영한 주택이다 도시형태다 라면요 어떻습니까 제 딸이 말입니다 이번에 취업을 해서 이제 분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하철로 보시면 환승을 한번 해야 되지만요 지하철만 딱 타면 15분 만에 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멀죠 안 멉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부터 나 돈 벌면 집 나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집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저는 떠빕니다 집에서면 온갖 행패를 부리고 청소도 하지 않고 아빠한테 설교지 시키는 그런 딸인데 집 나가라 하는데 이 친구가 또 나가려고 몇군데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해봐요 해보니까 지금 뭐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감당을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임대보정금 몇천만원 안되고 한 2천만원까지는 해줄 수 있다 월세는 너희가 내라 월세가 뭐 좋은데 가니까 70만원 80만원 받아보니까 이 친구가 잔머리 쓴 것이 그 돈을 차라리 생활비 돈 버니까 생활비를 내어라 하니까 엄마가 얘기해서 30만원 납니다 30만원 딱 내고 방 두개 쓰는데 지원자 방 두개 쓰는데 이만한 데가 있느냐 방 두개 쓰고 혼자 나가서 방 두개 아파트 딱 구하면 월세가 기본 서울시내에서 1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인 가구 형성으로 막 합니다 1,2인 가구들 1,2인 가구인데 이혼도 많이 하시죠 혼자 사시는 싱글맘 또는 싱글 파파들이 많습니다 싱글맘들은 보면 어떻게 기억하는데 싱글 파파가 되면 참 그게 추합니다 그래서 이 층을 따시면요 앞으로 만약에 우리 부인께서 혹시나 잘못되었다 또는 사이가 안좋아서 세워진다 해도 이청을 가지고 계시면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또 우리 싱글맘께서도 이청을 가지고 계시면 당당합니다 주말 다시고요 휴일 다시고 월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무 좀 하시면 처음부터는 안되겠지만 400대는 훌륭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500대의 건접한 비용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웬만치에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가정 제가 함께 산게 더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청을 따시면 그만한 생활이 발생할 수 있죠 발생할 때 혼자 혼자 사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데 이분들이 44평짜리 아파트 택도 없죠 이걸 감당을 할 수 없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혼자 산다 한 명 사면 열평이면 충분해 사실 충분합니다 혼자 사면 열평이 충분하고 남섭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행태가 막 보이니까 안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런 식의 행태가 딱 보면 고시원이라든지 오피스텔 아니면 이런 것 밖에 없으니까 주관객이 너무 안좋아 안좋다보니까 단지급으로 딱 단지급으로 꾸며가지고 소형 주택 중심에 생활 도시인들이 즐겨 사는 형태를 갖추어서 생활주택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건요 도시형태니까 반드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냐 라고 하니까 요건 도시지역에서만 요것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도시지역 요건 도시지역이란 특정한 아까 건물만한 농촌말고 도시지역에서만 나온다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만 나올 수 있구요 도시형태 생활주택의 특징은 뭐냐 보면 한 명 사니까 두 명 사니까 큰 평수가 필요 없어 최대 큰 평수가 국민주택규모입니다 국민주택규모 도시지역 내에서는 85 이하이다 금방 위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85 이하 최대 규모를 갖추고요 그러면 요 혼자 사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수가 천세대이면요 이게 또 문제냐 왜 문제냐면 젊은 친구들이야 뭐 술 먹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일찍 나가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노인분이 나이 드신 80대 노인분이 혼자 사시는데 독후노인이신데 이분이 늘 아침마다 운동하신다고 단지안에 또한 왔다갔다 하시는데 늘 봐왔는데 늘 봐오던 그 어르신께서 하루 안 보이시고 일주일 안 보이시고 한 달에 안 보이신다 그러면 혹시나 아들 내 가셨나 라고 판단도 하겠지만 혹시나 이분이 약간 몸이 아프시던데 혹시나 큰 병이 왔는지 혹시나 또 사망했는지 제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규모가 천세대이면 파악 못합니다 우리 경비원 아저씨께서요 단지 규모가 300세대 미만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 300세대 미만 되어진다 한 270세대 요점 딱 되어지면요 우리 집 강아지 그 친구 이름도 압니다 초코 왔네 초코 간다 하면서 안아줍니다 다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요 규모가 딱 돼야 돼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 건설이 가능하고 최대 평소는 국민주택 규모 규모 이하가 될 것이고 또 300세대 미만 이 대능 규모를 갖추었을 때 한에서 요 도시양 상하주택 1인 가구에 관리가 가능하다 해서 요 세 가지 조건 1,2번,2번,3번 갖춰야 됩니다 갖추면서 이거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종류 종류가 쭉 나오네요 종류를 보시면 소형 주택이 있어요 요것이 말입니다 참 이것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제가 참 강의할 때는요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 기숙사가 있었고 이게 원룸형이 있어요 원룸형 원룸형인데 요거 통합해가지고 원룸으로도 바뀌었어요 원룸 요것은 보시면 요 14 저곱미터 이상 요것은 30 저곱미터 이하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데 50 이하 이렇게 나오다가요 처음에 나올 때는요 요것이 50 이하 이렇게 나오세요 50 저곱미터 50 저곱미터 이하 이렇게 나오다가 나오다가 통합해서 없애버리고 그냥 원룸형으로 통합을 하면서요 요것도 50 저곱미터 이하이다 단 요것이 30 저곱미터 이상하고 30 저곱미터 미만일 때 반 구조 개수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했던 것이 또 작년 초에 변경이 되었죠 작년 초에 그래서 올해 초입니다 강연 시점이 11월달이니까 올해 초에 또 바뀌면서 요것이 말입니다 60 저곱미터 이하로 딱 바뀌면서 내부 반 개수 구조는요 묻지않게 통합이 딱 되었어요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온 것이 요것이 8년쯤 됩니다 8년쯤 되는데 그 사이에 3번에 결제해서 변화가 되었다 지금 소형주택으로 통합이 되었어요 소형주택 이거하고 단지형태의 다세대주택과 단지형 연립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단지형태의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형주택입니다 요것은 24평짜리 아파트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60 저곱미터 이하죠 그래서 저희 집이 24평인데 59입니다 59 저희 집과 똑같은 형태인데 바로 방이 3개거든요 방이 3개인데 그래서 딸이 방 2개 쓰고 엄마가 방 쓰고 제 방은 없습니다 제 방은 어딨냐 거실이 바로 제 방이다 그래서 남들이 다 밟고 다니면서 밥을 먹은 그 장소 추워 먹은 장소에서 저는 다 방으로 가면 저 혼자 당방 깔고 자는 것이 제 방인데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저희 숙원의 평지 아파트라 그렇게 해서 소형으로 다 배치할 수 있다 그 방 개수 방이 1개이든 2개이든 3개이든 그건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독립된 추후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욕실과 부흥을 넣겠죠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지하층에 소형주택을 넣으면서 반지하처럼 지하층에 넣으면 안 된다 지하층에 설치를 못한다 라고 하는 제안이 붙으면 알아서 이제 배치하세요 단 300세대 미만 되게 하라 299까지만 된다 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또 자 단지 형태의 다세대와 단지 형태의 연립 이것이 또 통장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보시면요 항상 보시면 일반적인 기타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딱 보시면 역시 연립과 또 다세대 주택 단지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일반적인 주택이면요 단지 세대수 단지 세대수의 장안선 차이점이 없습니다 만세대이든 천세대이든 천세대이든 묻지 않습니다 요즘 타운하우스를 해가지고 요거 타운하우스 단지 형태의 일종이 다세대인데 타운하우스 보시면 이것들이 규모가 큰데는 800세대 다 피아노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요즘 나오고요 또 세대면적 세대면적 주거 전용면적 전용면적도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 제한이 없어요 일반적인 연립주택 단지 평소가 보시면 80평짜리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또 보시면 어집니까 이것은요 도시지역 뿐 아니고 도시지역 뿐 아니고 농촌지역 가운데 되어서요 무슨 계획관리지요 무슨 계획관리지요 이런 농촌마을에서도 타운하우스 단지 형태의 연립주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런데 우리 도시 형태의 생활주택이 딱 포함이 되어지면 세대수에 대해서 300세대미만 제한이 있고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제한이 있고 도시지역에서만 된다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차이점을 또 줘야 돼 차이점을 또 줘야 돼 그래서 보시면 단 일반적인 연립과 다세대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세대의 창수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4개청까지 밖에 안된다 라고 하는 상황선이 있다 5개청 이상이 되어지면 5개청 이상이 되어지면 무조건 아파트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형태의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지어내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으면 혜택을 줘요 자 뭐냐면 1개청을 더 주어서 5개청이 되게 해준다 1개청을 더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보시면 요즘 많이 보입니다 지역에 보시면 몇 개의 집을 철거해가지고 도시형 생활이다 해서 연립주택을 딱 지어놓고 또 서울 도방산이라든지 각종 어떤 관악산 밑에 보시면 기술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딱 지었는데 아파트처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청을 딱 지으면서 필로티는 또 주택청소에서 빼주거든요 이렇게 딱 지어서 분양하는 백세대 그런데 이것들은 뭐냐 도시형 생활주택의 연립과 다세대주택이면 5개청까지 해주고 필로티도 있습니다 외행상 6층이 되버려 여러분들 승강기법에서 보시면 6층 이상의 건축물들은요 승강기를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에서 볼 때는요 이 필로티도 1층으로 봐 실제로 6층이야 6층 승강기를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하나의 저층 아파트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시계 규모가 바라고시 도시형 생활에서의 단지형태의 다세대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5층이 올라가니까 4층까지는 별 문제 없지만 5층이 딱 되어지면요 이 건물구조안전때문에 건축전문가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안전성 확인이 딱 되어지면 1층을 더해줘서 5개청이 될 수 있더라구요 주택법은 대개다 보시면 주거정책심의회 심의위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은요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개청을 더해주는 혜택을 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기본적인 용어들 다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요겁니다 복합건축제한 복합건축제한 해서 요 하나의 건물입니다 하나의 단지가 아니에요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이다 되어있죠 한 개의 단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지가 보시면 더 엄평감을 많이 보이는데 한 단지 한 단지 산 밑에 있는 단지입니다 101동 102동 청소 18청 18청 103동 딱 보니까 4청 105동 보니까 또 6청 107청 보니까 10청 108동 보니까 108동 보니까 또 18청 그러면 요 단지가 아파트 단지 아파트 등단지죠 그래서 101동 아파트 102동 아파트 103동 4청은요 그건 아파트가 아닙니다 103동 사는 분들은요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다 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지 할지라도 동별로 해서 청소가 5개청 이상이면 아파트 등기 101동 등기부 표제부 아파트 102동 등기부 아파트 103동 등기부 표제부에는요 연립주택 이렇게 명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단지 할지라도 이사가는데 새 아파트 단지다 했는데 본인 사는 곳이 4척인데 꼭대기다 좋다 하시면 안됩니다 그건 연립주택이야 그래서 같은 단지에도 가격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 단지가 아니고 하나의 건축물이란 표현을 딱 써요 하나의 건축물이란 표현을 씁니다 하나의 건축물 이 표현을 딱 듣더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표현은요 하나의 건축물 속에 보시면 복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다 밑에 보시면 상가 상가 이렇게 딱 배치겠죠 상가를 대개다 배치하고 상가가 장사 안되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다시 몇 개 층이 딱딱딱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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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다 똑같은 형태야 똑같은 형태인데 보시면요 이것은 딱 보시면 이만치는 오피스텔 오피스텔 이만치는 딱 보니까 아파트 이렇게 딱 나와요 아파트가 딱 나오네요 이럴 때 보시면요 이럴 때 딱 보시면 딱 보시면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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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파트 하나 둘 오피스텔 하나 둘 상가 이렇게 나오네요 복화 건물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피스텔 주택법은요 주택으로 안 봅니다 준주택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거 주택이 아냐 주택이 아냐 이렇게 여기 소형주택 소형주택 우리 도시행사관에 소형주택을 딱 지어놓고 복합으로 지어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보시면은요 이 건물이 좀 높네요 밑에 상가 있다 치고요 상가 있다 치고 쫙쫙쫙 올라갑니다 쫙쫙쫙 올라가요 쫙쫙쫙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똑같은 행태가 쫙쫙 있습니다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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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니까요 이만치는 역시 상가 상가 이만치는 딱 보니까 이만치는 딱 보니까 도시형 생활 도생이라고 부를게요 도생 도생은 생활주택 소형주택 24평짜리 이하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만치는 보니까 44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 요건 일반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평소 큰 것들 요건 도시형 생활의 소형주택 24평짜리 이하 24평짜리 이하 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반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의 소형주택 요것들 도시형 생활주택과 기타 일반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복합으로 짬뽕으로 안 된다 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시면 이런 건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가지 안에서 역사 지하철 역사 인근에 보시면 주상복합이 딱 나와 그래서 요것도 안 되는데 근데 예외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냐 딱 보니까요 여기 나오죠 자 상업지역과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둘 다 쓰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준주거 되겠지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입니다 건물 많은 복잡한 곳이죠 준주거하면 주거지역인데 준 자 붙는 것이 상업지역에 준한 주거지역 해서요 상가가 아주 많은 그런 복잡한 곳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가 상업지역 비슷한 곳인데 이런 곳은요 요 소형 주택 요구하고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큰 평수 있죠 요거 짬뽕으로 건축을 한 건물에 할 수가 있다 해서요 지하철 역세권 등의 상업지역 등에서는요 요소에 보시면 소형 평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임대치고 또 위에 펜트하우스 큰 평수도 집어넣는 경우가 발생한다 밑에 내면 상가 등이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오피테일 이것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복합으로 짬뽕으로 항상 지을 수 있어 근데 큰 평수 일반주택 큰 평수 이거 하고 도시형 생활의 작은 평수 소형주택 짬뽕으로 지을 때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의 한 한 단어 의미가 포함이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 도시지역 안이면 요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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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형주택하고 80으로 초과하는 주택 한 개를 함께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볼이 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어느 상업지역 등에서 어떤요 주거지역이라든지 뭐지 도시지역 안에서 건물을 원룸을 같은 도시형 생활 소형 평수를 쫙 지워놓고 자기 살집 제일 위칸에 제일 위층에 12층 15층에 펜트하우스 큰 평수를 딱 집어넣습니다 이게 한 번씩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다 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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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지어 놓고 소형주택 이걸 딱 지어서 분양을 하고 위에 큰 평수 두 개 딱 두 개 안 되죠 두 개 안 돼 한 개만 두 개 안 됩니다 한 개만 됩니다 한 개만 한 개만 돼요 85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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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요거 딱 지어 놓고 지는 위층에서 황제처럼 딱 보이는 이건 하려면 해보시라 라고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이 등장을 한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강의 과정이 길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또 밑에 보시면 또 혹시나 하나의 건물 안에서 이 단지 형태에 다 세대일립하고 소형주택을 함께해 주셨다 그래서 네 개청 또는 오 개청을 딱지 하면서요 오 개청을 딱지 하면서 네 개청을 딱지 하면서 밑에는 아주 소형평수 위에는 스물여평짜리 이건 원룸형일 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소형주택 요것도 스물여평이죠 그럼 다 올 스물여평 집어넣어 버리면 이 어미는 사문화 되었다 별 어미가 없는 중앙인데 본문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십니다 과거에 원룸이 있을 때 밑에 원룸 깔고 위에 투룸짜리 함께 복합으로 한금을 집어넣지 마라 라는 어미가 포함되었는데 필량태지 하면서 그 어미가 지금 퇴색이 되어서 큰 어미는 없다 이렇게 또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총치에 관한 용어정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용어들이 쭉쭉 나오네요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세번째 보시면은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또 등장을 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요것도 참 중요한 어미가 담겨져 있는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식의 용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대를 나누어 쓴다 나오는 쪼개어서 한쪽을 임대치거나 할 수 있는 수익형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말은요 보시면은요 주택을 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입주자분들의 신청에 따라서 한 주택이 만약에 마한내평이야 마한내평 마한내평인데 마한내평을 소유하신 부부가 두 분밖에 아니라 애들 다 분가하고 나서 노 부부가 사신다 마한내평짜리 관리할 때도 힘들거든요 할머니께서 청소할 때 로봇청소기 안 돌리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팔기는 아깝고 또는 안 팔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 관리비도 참 많이 나온다 싶으면요 땅머리 딱 써가지고요 이제 처음부터 분양 받을 때나 또 나중에 있는 아파트라도 상관없어요 요 두 개 설명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노부부가 사는 곳인데 참 위신 좋다 그런데 우리가 반쪽을 우리 생활비를 위해서 요 반을 쪼개어서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은 24평 임대 세대 20평 이렇게 쪼개가지고 임대를 해야 되니까 이쪽에 싱크대 등에 통일주행을 갖추고 방도 갖추겠죠 이렇게 해서 현관은 이쪽에 딱 내어주고 우리 현관은 이쪽에 딱 내어주고 우리도 코렉터로 딱 지어서 살 수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원할 때 신청하면요 세대 후분양 공동주택으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사업객 승인 대상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 나오면요 처음부터 새 아파트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새롭게 처음부터 건설한다 라는 말이 사업객 승인 최초 최초로 건설할 때부터 세대를 쪼개어서 그렇게 구분생활형 주택으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있는 헌주택 기존주택을요 여러분 주택 기존주택 내부에 손댈 때는 말입니다 크게 손댈 때는요 행위허가 받는다 그래서 관할시 군구청장한테 행위허가 주택 내부에 한다라고 행위허가 받고 나서 허가 받아야 또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문 때 배우십니다 그래서 있는 집을 손댈 때는요 행위허가 받는다 행위허가 받고 나서 내가 쪼개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존주택 헌주택 헌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나올 때부터 원해서 또 있는 집을 신청해서 쪼갤 수 있다랍니다 자 처음이죠 최초로 나올 때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현관 현관 현관을 이렇게 따로따로 현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1호 101-1 현관을 따로 설치합니다 그런데요 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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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집주인께서 평소가 44평이야 44평짜리인데 이것도 44평짜리인데 이건 새 아파트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 이건 헌아파트 헌아파트 헌아파트입니다 노부부가 30년간 살고 있는 헌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인데 애들 다 분가하고 나서 추억에 담긴 팔기실 또 주변과 친숙하니까 이삭 갈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큰 평소에 추석이나 설되면 애들 와서 잘빵 도시니까 좋으라고 하겠지만 평상시에 많은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이 현관이 딱 붙어 있었어요 좀 막연하니까 이분들이 신청합니다 허가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 이렇게 쪼개어 가지고 안 보이네요 이렇게 쪼개어 가지고 쪼개어 가지고 이쪽을 임대치겠다 임대치겠다 우린 여기만 거주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려고 합니다 있는 집을 행위허가 받아서 쪼개겠다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앞에 현관 따로 현관 둘 수 없어 그래서 이 현관을 쓰면서 쓰면서 이 안에 보시면 다시 구분 출입문을 구분 출입문 그래서 여기로 가는 문 하나 딱 두고 두고 여기다가 문 딱 둬야 돼 그래서 이건 구분 출입문 현관 속에서 구분 출입문을 따로 이렇게 한 개 둔다 이것이 구분 출입문 현관은 같은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새 아파트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쪽 집이 신혼부부야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애들 놓고 나서 애 꼬마일 때는 중앙생대가 엎습니다 방이 한 방에 형 동생이 있으면 싸우고 안 됩니까 싸우고 있어 나중에 이분들 임대기간 끝나면 내보내고 다시 내부를 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합하기 위해서 이 경계벽 자체를 연결문을 설치해서 출입을 할 수 있게 하든지 또 나중에 뜯을 수 있게끔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합판식으로 이렇게 합판은 안 되겠죠 무슨 뭐 합판이면 소리댓다 소음은 방지할 수 있는 경량구조 이 경량구조 형태의 경계벽을 설치하는 형태로 최초로 해야 됩니다 음 있는집을 적을 땐 당연히 이것이 그죠 콩코르트에 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경량구조 보통 자 또 보시면 있는집을 최초 최초로 나올 때는 체계만으로 말입니다 이 평소 때문에 제한이 있겠지만 최초로 나올 때는 처음 나올 때는요 구분되는 공간수입니다 공간수 해서 요쪽에 주인 3대 요쪽에 뭐 1개 2개 해서 편간문을 또 일러 두으면 돼 그래서 공간수는 평소 때문에 제한되겠지만 최초로 나올 때는 1개 2개 3개 또는 4개 이 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비록 14.5미터 이상의 최소 면적을 갖추려면 이 평수가 300평짜리 아파트 위원에게 하셨겠죠. 그렇겠지만 공간세대수, 구분되는 공간수, 세대수, 구분되는 세대수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있는 집을, 있는 기존 주택, 헌집을 쪼갈때는 1브라스 1 합쳐서 두세대까지만 된다 해서 있는 집을 쪼갈때는 한 개만 더 낼 수 있다랍니다. 실제 보시면 어떠한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다 빛을 청산했지만 과수였던 이상민 씨 있죠. 이 양반이 미운 오리 새끼 있죠. 거기 나올 때 보시면 처음에 10년 전쯤에 보시면 채권자 집에 얹혀가지고 벽을 쳐가지고 탄행태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채권자 집에서 당신 갈 데 없으니까 내 집 한켠에 살면서 벽을 쳐줄 때 살면서 이쪽에서 돈 벌어서 갚아라 해가지고 지금 다 완제했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있는 집을 적을 때는 한 개만 더 만들어서 합쳐서 두 개 넘을 수 없다 제안받지만 최초로 나올 때는요. 그건 공간 속에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최초로 나올 때 말입니다. 새아파트 단지에서요. 단지 신청을 많이 한다 해도 선착순으로 단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단지 전체 주거 조정 면적 합산 기준에서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라고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주택 단지에서 신청해서 집을 벽을 친다. 가벡쳐가지고 쪼갠다. 할 때 보시면 단지 전체로서는요. 10분의 1까지만 가능하고 해당 그 통에서 인기 많다 해도 3분의 1, 해당 동에서는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0분의 1, 3분의 1. 이쪽은 전체만 3분의 1만 갖추면 되지. 개별동, 각 동에서는 그 제한이 따로 없다. 그래서 보통 새아파트는요. 만약에 세대구분을 원하면 101동, 102동에 모아라서 한 동에 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세대구분의 공동에서의 사업격 승인 대상과 기존 주택 행여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집주인이 하나, 둘, 셋, 넷개 해서 내게 하면서 이 집주인이 나중에 회장의 출마를 딱 합니다. 하면서 우리 집에서는요. 표가 한 표, 두 표, 세 표, 네 표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전체 주택, 그 어쩝니까? 전체 세대를 건설 기준 적용할 때에 보시면 전체 합산해서 한 개 세대로만 보지 따로 구분해서 각기 보지를 않는다. 이거 중요하고요. 자, 쪼갤 때 보시면 항상 구분 생활, 구분 생활 할 수 있게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화장실, 욕실, 부흙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 사는 임차인이 이거 나한테 파세요. 해가지고 구분 소유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분 생활은 되게 하되 구분 소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전방 올렸습니다. 자, 올렸고요. 자, 기타 용어정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2항 처음에는 천천히 해서 진도 이렇게 가도요. 36강이면 충분하게 전체 세대면 다 하고 이번에 체계도만 잘 보셔도요. 여러분들, 체계도만 잘 보시면 옛날 기본서 들고도 충분하게 합격에는 고득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도 잘 이용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